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어하기 그래 맞아 이 옷을 이 옷을 만들고 나서 그만뒀었지 섹시한 옷 이렇게였지 일단 막 다 무시하고 왔는데 아 이것도 못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진행중인 임무? 대화를 안하고 왔어? 어이 어? 뭐야 나 대화도 안하고 여기 온거야 지금? 찝찝하게 아 찝찝하게 돌아갑시다 아 찝찝하네 어 뭐야 이거 상자 발격 굿 오 몬스터 많다 어 뭐야 어 나 총알 없는데 어 있네 어 있네 야 아 저기를 지나가야돼?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이 사이 길로 가던 것 같았는데 이 사이 길로 가던 것 같았는데 어디갔지? 아 아 아 몬스터 너무 많은데 아 아 이거 힘들지 않아요? 아직까지 알파코어의 상태는 어때? 아 넌 큰일 수업을 다 죽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어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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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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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젠장 다 까먹었네? 아 아따이 미쳤네 어디갔지? 이쪽으로 갔는데? 흠 흠 저기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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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인마 피도 없는게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미친.. 아우씨 아 저기있다 어디갔지?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아씨 아니 뭐야 이거 일로 갔나? 아닌데 일로 갔나? 어디로 갔는지 못봤는데? 맞아요 상자 들고 있었는데 상자를 부시고 내가 아닌가? 끝났나? 끝난건가? 아닌가? 아 끝난거였구나 캔을 얻었네요 짜잔 잠깐만 방향이 어디야 뒤돌아서 일단 이쪽으로 가봐야겠군 일단 이쪽으로 가봐야겠군 아까 저쪽 길로 다시 가야되겠어 이브 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날아가는거지 부웅 하고 달리는 것만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아 뭐야 이쪽이 아니었나? 이 위에서 아 위로 더 가야되는구나 더 위로 가야되네 쪼금 답답해요 쪼금 그래요 여긴 다 봤지? 로봇이랑 말을 해야한다는거죠? 이 위에 있는 상자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너랑 얘기를 안했구나 너랑 얘기를 안했구나 아 내가 이 달의 관리자야? 이 달의 관리자는 이 달의 관리자입니다 내가 이 달의 관리자를 정상화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가능합니다 이제 유지 보수 업무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덕분에 우리도 캠프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어 저들 그러니까 저 드론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탑을 지켰 걸까 글쎄 앞으로도 저렇게 탑을 지키고 있겠지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아 오케이 와 와 와 미친 잠깐만 올리고 가야겠다 포인트 개많이 주네 온 김에 휴식 한번 취하고 오케이 그리고 스킬을 좀 올려봅시다 음 돌진 거리 및 공격력 증가 이거 하나 올리고 적에게 돌진한 뒤 추가로 주변을 휩쓸어 공격하여 적을 경직시킨다 공중에서 강타하는 거 그냥 점프를 눌러도 되는 거구나 점프 세모 오 잠깐만 생존 스킬 생존 스킬 아 이건 아직도 어렵던데 위험감지 음 이거 어쨌든 나중에 다 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럴 거 같은데 결국에는 다 풀로 올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올리고 베타 에너지 충전도 의외로 많이 필요해 보여요 오케이 이거랑 3이라 음 이 실드 브레이커는 아직도 못 사용하겠어 사용하기 빡세 이거 실드 피해 향상 적의 실드에 추가 피해를 입힌다 적의 실드에 추가 피해를 입힌다 이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니까 이거 공격력 높이고 오 오 하나짜리 일단 하나짜리 찾을 공중 하나 해놓지 뭐 하다가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가자 열어둔 대로 바로 가면 되잖아 아이고 잘못 눌렀네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 같은데요 뭐야 이동이 이동이 되는 데가 아 음 전화기 있는 곳으로만 이동이 되는구나 가자 가자 어 이거 다시 돌아오니까 꺼져있나? 아니 이거 다 다 했지 나 이거 캔 캔 먹었지 가자 무시하고 달려 아 이게 몬스터가 주변에 있으면 빠르게 달리기도 잘 못하겠네요 오우 미안하지만 너희들과 싸울 시간은 없단다 그냥 감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옷이 옆태가 예쁘긴 한데요 쓰읍 솔직히 좀 뭐랄까 그르네 좀 이 뒷태가 별로야 흐흫 역시 짱짱한 타이즈가 더 좋은 거 같네 뭐 달리는 포미형 별로랄까 포미 안나 포미 저거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저 위에 박스 있던데 이걸로 올라갈 수 있긴하나 이걸로 올라갈 수 있긴하나 매달려서 올라가나 저게 매달리는 곳 아닐까요 난 이 게임하면서 좋다고 느끼는게 옛날에 그 불쏘 린검사하는 느낌이랄까 아 그쵸 불쏘 만드신 분이 한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린검사하는 느낌이야 쓰읍 어떻게 올라가지 이건 잡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 맞네 잡는거 맞네 어떻게 잡지 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디 기준일까나 나무 타는건 없잖아 나무를 탈 수 있는건 아니잖아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봐도 잡는 데가 여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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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안다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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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추는 것도 아닌데? 글자에 총을 왜?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아 먹고 싶은데? 이것도 캔이겠지? 아니 꼭 이런거 캔이던데 이런거 항상 캔이더라 캔도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방법을 어떻게 불러가야 될까? 아씨 그냥 가자 어 뭐야 여기 상자가 있네? 아 아씨 한턴 치룰때리 아우씨 아파 임마 위쪽으로 해서 여기는 뭘까? 여기도 그거겠지? 서브 퀘스트겠지? 지금 이게 다 서브 퀘스트 잖아요 이거 다 여기로 가야 메인인거고 메인만을 향하여 간다 어? 저기도 상자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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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꾸준히 챙겨야해 옷을 만들기 위해선 예쁜 옷을 만들기 위해선 필요하다 아프다 이 녀석아 이쪽길 어 뭐야 너 여기 있었니? 뻥 나이스 드론 업그레이드도 해야되는데 어 뭐야 모든 상처는 치료가 되는게 자연의 법칙이라네 지구? 지구도 예매는 아니지 저 망할 네이티브들만 사라지면 지구도 치료가 될걸세 불쌍한 사람 여긴 뭐 없네 길이 여기가 아니었어 아 젠장 뭐야 이렇게 돌아가는거 이렇게 돌아가야되잖아 아 젠장 이상하게 일로 와버렸네 아 확대해서 좀 볼걸 그랬다 완전히 뺑 돌아가야되네요 완전 처음 부스 저기 뭐냐 거기로 가야되네 가는길 퀘스트요 없어요 아 내려가는 길에 일단은 다시 원래 캠프로 돌아가야되겠네요 멀다 멀어 멀다 멀어 돌아가야되 한참 돌아가야되 후하후하 진짜 신기한게 BGM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게임이라니 어머 다시 돌아가자구 내 기억에는 이렇게 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잔생이들부터 없애바 오우씨 오우씨 오우 쓰는줄 알았네 어 뭐야 상자 뿌수기는 필수 아 저기있다 어 잠깐만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왼쪽에 일단 저게 뭐지 넌 넌 뭐냐 이쪽길은 뭐지 사실 게임이 원래 BGM이 이 가사라는게 들어가면 좀 그르긴 해요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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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됐다 아 처형을 아 못했네 기절했는데 깜이 그치 루프 BGM 너도 여기있었구나 너도 여기있었구나 너도 여기있었구나 마인드맵 4분 여기도 전화기가 있군 오케이 됐고 이 안엔 뭐지 오오 들어오길 잘했다 하아 오 아 미친 어우 아파 오우 야잇 잠깐만 아 좋은것 좀 먹으려고 했더니 도와주질 않네 와 씨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꼈어 뭐야 어 됐다 아 야 너 가려져서 안보여 인마 아 세방이냐 아우 씨 너냐 그 다음에 몇 마리나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치명타 확률 증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게 이건데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껴볼까요 느낌을 모르니까 실드 강화 끼고 있고 아냐아냐 아 아냐아냐 잠깐만 아 이 옷도 예쁜데 아 개인적으로 주황색 입자 아 어 뭐야 귀여워 귀여워라 옷 예쁘네 그래 이거지 아이 그래 이게 훨씬 예쁘네 어 릴리 옷 귀엽다 옷을 좀 더 예쁜 옷 있으면은 그걸로 만들어봐야겠어 구해진다면 이리 오너라 어떠냐 얘네들한테는 쓰기 너무 아까운 기술이야 왼쪽 이쪽 길인가 아니네 저 옆 길이네 옆으로 좀만 더 가서 근데 이런 사이길 같은 거 잘 봐야 되겠네요 상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 아파 임마 괴도 엘리베이터를 향해 여정을 떠난 지 오늘로 42일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할 수 없어 나도 우주로 가고 싶어 괴도 엘리베이터 여기서 보여? 저건가? 눈앞에 보인다고 하니까 저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고마워요 아파 이쪽 길도 한번 보자 길이 아니었어 길인 줄 알았네 길인 줄 알았다 이쪽이 길이었네 근데 이쪽이 아니라 저기부터 가야되네 난이도도 적당하구요 막 어렵진 않아요 잠깐만 위에는 받아야되는 거지 그냥 가자 뭐지 이 자판기농? 어? 짜란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네 아 근데 저 고물 가고 싶은데 저 보라색 가봐야겠어요 궁금하면 가봐야지 아이템 버리고 갔네 난이도도 적당하고 아직은 뭐 제가 초반이라서 사실 막 크게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요 아직까진 재밌어요 맵을 뚫으려면 다 돌아다니긴 해야 되겠네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는 게 이건데 아 이걸 공격을 그냥 이걸 끼고 잠깐만 공격을 끼고 공격을 끼고 아니야 이거 체인 아 이걸 들어야 되는구나 2단계 이상 연계 공격 치명타 끼고 그냥 치명타를 업그레해보자 적에게 치명타가 적중했을 때 불안정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불안정한 에너지는 주변 적에게 연쇄 피해를 입힙니다 한번 해봐야지 일단 3개 다 올려볼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아 한번 앉았다가 좀 쉬었다가 동전 일단 이 동전 자체가 그냥 여기 캠프를 여는 거라서 어 이게 뭐야 전투 사망시 제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어 한정수량이래 이거 구매해놔야겠다 한정수량이면 당연히 해놔야지 하나씩 오르는 거야 30개 채워놓자 그냥 오 미사일 에너지 셀 여기 오니까 뭐 많아졌네 실드 반통 피해 오 오 이상하네 있어 뭐야 저거 오 오우씨 오우씨 큰일날 뻔했네 웨이스터래 웨이스터 징그럽게 생겼다 오 또 뭐 이상한 애 있는데 지팡이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 뭐야 여기서 소리 나 아 젠장 여긴 다 로봇트다 이거 왠지 원거리일 것 같은데 포탑 드로이드 오 어 여깄다 이런건 계속 열어두는게 좋으니까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뭐 좋은거 있으려나 와 이게 뭐야 아까 저 밑에도 이런 그런거 있던데 아 이쪽이 아니네 약간 이런 열기구 풍선같은거 있던데 진짜 보면 볼수록 아르데타인같이 생겼다 여기 아르데타인의 좀 덜 진화된 버전 포션은 좀 이따 먹을게요 오 어떻게 내려가지? 아 여기에 길 있구나 올라오는 데가 따로 있겠지? 설마 이거 일일이 타고 올라오는건 아니겠지? 이동포인트 있는거 보니까 여기도 전화기 있을거 같기는 하다만 캠프 그러네 있네 아르데타인은 좀 많이 발전된거고 여기는 좀 덜 발전된거 이 안에 들어가볼게요 여기가 그 보라색 고물무시기 고철쓰레기장 로봇이니? 로봇이니? 귀여워 귀엽다 오 들어왔네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아 작동하기 작동은 안되고 아 여기서도 휴식 취할 수 있네 와 뭐야 아이고 좋아 스캔은 생활화 주변에 먹을게 있으니까 어 이 위에도 뭐 있다 넌 뭐니? 오케이 어 저기 사다리 어 저기 사다리 저 사다리는 뭐지 아까 들리던 목소리네 이 드론은 때리면 안되겠네 소형 드론은 원래 언어시스템이 답체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거야? 그러게 현재 지속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잔량이 부족합니다 쓸데없이 목소리가 좋아 똑딱이 윙윙위와 철컥이를 순서대로 조작해 주십시오 똑딱이 윙윙위 철컥이 이 쓰레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디 인도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이름도 귀엽네 똑딱이 윙윙위 철컥이 포즐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되지 않겠니? 사다리 그냥 좀 잡아주면 안되겠니? 어느쪽으로 가야 잡을 수 있는거니? 사다리 이거 아니니? 사다리 좀 잡아줄래? 더 앞으로 못간단 말이지 아니 이런 너무 가까운가? 너무 가까운가? 이거 사다리 타는게 일이오 이 게임 점프가 점프가 잘 안되 올라가는 길이 사다리 말고 있는게 아닐까? 아닌데 사다리 맞는데 뒤로 좀 뒤로 좀 너무 가까우면 또 안된단 말이지 아이고 이건 잘못 뛰었다 사다리를 막 통과하는데? 위에는 상자가 있어서 두개를 같이 쓸 수는 없고 일단 여기부터 넌 일로 올라가는거겠지? 넌 어디다 쓰는거지? 여기니? 넌 어디다 쓰는거지? 아닌데 잠깐만 어 상자다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윙윙이 철컥이 순서대로라며 이건 뭐지? 아 이건 이 위에 올리는건가 보다 쇼컷인가? 이렇게 어? 어 뭐야 아 너 일단 널 가지고 들어가는건가 보다 어디다 쓰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문이 열린다면? 넌 이 안쪽에서 쓰이는거겠지? 하아 여기 사다리가 있네 됐다 어 얘는 잘 올라가지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얜 됐고 얜 됐고 얘는 어디로 올라가지? 어? 어? 너가 있었구나 아하 이렇게였구만 이렇게였구만 철컥이가 이건가?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는 저거 같은데? 하나는 저거 같은데? 저건 나가야 돼 너 왜 여기있니? 넌 여기있으면 안돼 넌 여기있으면 안돼 이건 그냥 상자있는거 먹으려는 것 같고 이거 그냥 상자있는거 먹으려는 것 같고 아하 찾았다 벽을 타고 가네 벽을 타고 가네 벽이 있었네요 점프 점프 그렇지 둘 하나 둘 점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둘 순서가 있었구나 저게 똑딱이고 윙윙이가 얘였던거 같은데 쟤가 철컥이야 철컥 쟤가 철컥이야 철컥 철컥 어잉? 아니야? 저게 똑딱이가 아닌가? 똑딱이 윙윙이 철컥이였나? 확인했어 똑딱이 윙윙이 철컥이라 했잖아요 얘가 똑딱이 아닌가? 아유 장면이 기억이 안나 장면이 기억이 안나 장면이 기억이 안나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똑딱이 어 어 어 어 떨어지뻔했다 어 어 떨어지뻔했다 어 어 어 어 어 똑딱이 똑딱이 얘가 윙윙인가? 돌아가는게 핫 아잇 뭐야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너가 윙윙이었니? 난 왜 널 철컥이로 알고 있었을까 얘가 철컥인가? 철컥해서 철컥인가? 됐다 굿 아 괜찮니? 친구 만나러 가야겠어 커스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니 다행이네 그러게나 말이야 그 드론 한번 상태나 확인하러 가보자고 괜찮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아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어 손봐봐 알고있네 아담이랑 천사님이시지 천사 이브 강화부대 구성원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베이맥스 같지 않아요? 하 쟤 베이맥스 같애 목소리도 비슷해 작동해선 안되는데 이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여러 멋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웃기는 거라고 했지? 이런 뜻이었어 하하 재밌네 하하 말에 끊지 마십시오 이브 언젠가 저의 오지는 가설에 대해 신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오지는 가설 뭐야 다시한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추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바랍니다 유용한 자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오지는 가설이래 개귀엽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귀엽다 표정도 너무 귀여워 근데 중요한 건 저 상자를 먹고 싶은데 왜 난 이 상자 못먹게 하는거야 너무 짧아 더블 점프 가 있어야되나 달려서 뛰어야되나 얘는 저거랑 연결된거라 딱히 필요없는데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점프 하나 잘못한다고 이게 이렇게 되나? 하! 하! 어 됐다 아 더블 점프 어 이 기술 쓰니까 올라가졌어 나이스 됐어 공중 도약해서 때리는 기술 배워놓기를 잘했네 일단 여기 목적은 끝났고 어쨌든 여기 한 바퀴 돌아서 가야하는 곳이긴 하네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네요 모든 맵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네 가는 길에 꼼꼼하게 하고 가는 게 맞네요 이게 묘하게 맵 자체가 확대하면 이 묘한 이 틈이 있잖아요 이런 틈이 멀리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오게 돼있어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는 또 일로 가서 나와야 되네 여기서 아래 여기 어떻게 가지?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냐? 길이 끊겨 있는데 뭐지? 일단 다시 일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 잠깐만 아니 기왕 가는 김에 그냥 이렇게 가자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자 먹으면서 길을 뚫어봅시다 오케이 어잉 뭐지? 뭐야 밑에서부터 한 빛나는 순서대로 해야 돼 아아이 아 틀렸어 다시 빛나는 거 잘 보고 해야 돼 빛나는 거 잘 보고 해야 돼 다시 아 안돼 하나 남았는데 다시 다시 아 아깝다 한 개를 다시 아 이거 빛나는 거 보는 것도 힘드네 아 진짜 다시 아 한 개 남네 자꾸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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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자 뒤로 갈수록 조금 빡세네 자 오케이 여기가 어디야 이쪽에도 뭐가 있나 온 김에 빡빡하게 보자고 어 뭐지 보스? 으 뭐야 보스가 중간보스네 아 보스네 아이고 아 뭐야 보스네 아이고 아 오케이 이거 사용해봐 그냥 하나는 공짜로 얻었으니까 아 아 미친 개쎄 안녕하세요 아 그냥 이야기할걸 아깝게 아이템 썼네 뭐가 이렇게 세냐 아 아 아 아 아이고 옆으로 골라야 돼 아이고 앞으로 가야되는거 아 빛날개 눌렀는데 와 미친 아니 얘 산성이라서 개빡세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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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된 웹폰 코어 얻었다 이런거 잡아야 돼 그치 이런데 꼼꼼하게 다니면서 잡아야 강화를 하지 역시 역시 원거리였어 아이 미친 아 아 잠깐만 나 그게 없네 아 아 아 앗 이것 kleine 혹 cosa 저 아이 나 죽게 생겼는데 아 вр 도망쳐 우리 너넨 여긴 못돌아오지 어우 죽일 뻔했네 한번 갔다와야지 안되겠다 괴력을 다 써버렸네 물약 캠프에 쟁여둔 건 있는데 소재하고 있는 걸 다 썼을 뿐이라 오 죽는 줄 알았네 포션이 얼마나 있었지 옆에 나중에는 이걸로 바꿀까나 됐어 아직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으니까 맞아 스킬 포인트도 올려야지 무조건 강하게 매복 강습 매복 강습은 잘 모르겠고 공격력 몰빵이다 공격 스킬 몰빵이다 이 다음에 생존 올리자 하기 나름이야 그냥 무지성으로 들이박다 보면 깨지는 거고 머리 쓰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면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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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할리데이 레빗 뭘까 할리데이 레빗 뭐지 레빗 분명히 근처인데 조금만 기다려도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할리데이 레빗이요 토끼인가 바니걸 얘기하는게 이건가 바니걸이 이건가 가볼까요 바니걸 얘기를 하시더니 여기있는 옷이었던거야 아이고 그냥 수영복 아니에요 이게 무슨 토끼야 이거 그냥 수영복 아닌가요 이거 아니 옷이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영복이잖아 이게 어떻게 바니걸이야 뭐 토끼 모양이나 리본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속옷인데 뭔가 싸우는 애 느낌이 안나 그냥 다 벗고 있잖아 해변의 석양 앞에 조금 숨겨져있는 토끼 귀 스타일로 귀엽게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숨겨져 있다고 귀가 숨겨져 뒤에 귀 있는거 같은데 날개처럼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지금 만들면은 다음 옷을 못 만들어 이것보단 이게 더 예쁜거 같아 일단 이거 이걸로 갈아입고 개인적으로 난 이게 이거 이거 입자 재료를 좀 더 모아서 그래 이게 더 예뻐 그래 이거 예쁘잖아 이 옷 좀 예쁘긴 해 와 근데 이 옷도 좀 그렇다 하이 이 옷도 좀 그르네 조금 촌스러운 느낌은 들지만 얘는 뒷태보다는 앞태가 더 예쁜거 같은데 근데 어디가.. 죽어.. 아 근데 저 옷은 너무 수영복이다 솔직히 너무 수영복이다 일단 돈을 좀 더 모아보고 워프포인트는 필수니까 쭈욱 뭐.. 뭐하는 데지? 어? 캣 나오는 곳이다 짜잔! 맥주다 맥주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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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몬스터는 굳이 안써와도 되니까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 아 아 일단 싸워볼까? 어우C 아우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이 막아라 좀 막아라 아이 막으라고 좀 아이씨 에이씨 어 이게 뭐지? 인류보안계획 에이도스 컴퍼니의 극비 프로젝트 인류보안계획 본지에서 단독 보도 마더스피어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관리함을 향상시킨다 메가 컴퍼니 카르텔은 SF적 디스토피아를 꿈꾸는가? 인류보안계획과 에이도스 컴퍼니 CEO 라파엘 마스크와의 관련성은? 혁신기업은 기술발전 사회발전을 통해 인류라는 종의 보안에 도달해야 한다 그의 명언 속 소름끼치는 진심 혁신을 빙자하여 마더스피어를 통해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 라파엘 마스크의 음모는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헉 뭐야? 뭐야 이거 역시 이런건 다 악의 무리가 있어 내가 늘 얘기하는 악의 무리는 어딜 가든 존재한다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사람들일세 일단 그냥 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들 마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무슨 프로젝트라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좋은게 딱히 없어 그쵸 그쵸 이런 분위기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보면 별로 좋은게 없어 인류를 구원한다시고 사람을 개조시킨다던가 병기를 늘린다던가 그렇고 그런 것들 뿐이지 이 씹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 안에도 뭐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맵 정말 잘 만들었다잉 이것도 뭐 아니냐 대충 눈에 보이는거 파밍만 하고 지나갑시다 이쪽도 꽤 넓은 곳이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쫓아오다가 멈췄네 완벽하게 내가 다 찾아서 먹을 순 없지만 점프 쓸만한데 아 그렇지 여기도 있네 워프포인트 많다? 많다 여기 어? 이거 뭐야? 어? 야 잠깐만 여긴 뭐지? 금단의 영역 오 뭔데? 이 밑에 뭐가 있어 오오 뭐하는데지? 내려갈 수 있는 곳인가? 스토리를 떠나서 여긴 어디 오 뭐하는데야? 어? 사다리다 저기 지도에는 지하가 표시가 안되있기 때문에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뭐하는데야? 뭐 부스랑 싸울 것 처럼 생겼지 왜 금단의 영역?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게 나중에 오는 덴가? 이게 나중에 오는 덴가? 이게 나중에 오는 덴가? 뭐 할 게 없는데 네 니어? 뭔 소리야 아 아 니어 아 니어랑 비슷해 보인다고? 오 아하 니오도 맡아? 아 근데 니어도 약간 이런 느낌의 플레이인가요? 세임 플레이 이런 느낌인가? 비슷한 전투 능력인가? 너무 비싸서 안하긴 했었는데 그때 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막 대포도 쏘고 막 그랬던 거 본 것 같은데 나는 해본 적은 없고 이거 뭐지? 짜란 깨끗한 물이래 아 이걸 얻으려고 여기 온 거야? 하긴 니어도 엉덩이 게임이라고 하긴 했어 니어도 그 챔피언이 막 터지면 빤스만 보이고 그러지 않았던가? 나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시청자들이 알려줬어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자폭하면은 치마가 찢어진다는 걸 알려주더라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코스프레 하기 전에 알려주더라고 자폭버전은 보여주니 많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뭔가 했어가지고 정말 신박한 소리를 하길래 정말 신박한 소리를 하길래 정말 신박한 소리를 하길래 넘어가면 뭐가 있으려나? 좀 더 혁명 소리를 하길래 도전하는 소리를 하길래 샤이 부추 넘어갈 수 있는 거 맞을까? 범죄 한번만 더 도전해보고 휴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 맞을까? 어 칼을 꺼네? 뭐지 쟤? 아 미친 뭐지? 안 죽는 애인가? 암.. 안 죽나봐 잡을 수 있는 애는 아닌가봐 안 죽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여긴 됐고 이걸 타고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일로 나가자 이쪽으로 나가자 이동 이동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 넘어갈 수 있겠지? 점프하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낌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음 저기 드론이 누워있어 저건 그냥 고장난 드론인가? 여기까지 쫓아오니? 여기까지 쫓아오니? 아 일어나 아프잖아 삑뽑 서비스구요 삑뽑 서비스구요 삑뽑 서비스구요 삑뽑 서비스구요 화재 발생한 번 별거 없네 너도 살려줄게 데려가서 아 이쪽이 아닌데 거기 뭐있나? 없는거 아 근데 상자같은거는 옷을 만들 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으아악 상자같은거 부수고 가야돼 훔쳐가야돼 돈이나 They thought I wouldn't add 으으으으으 너네 랑 싸울생각없다 저리가 싸울생각없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그만와! 과연 앉을 수 있을까? 안되네 쟨 저거 꼈다 잠깐만 어그로 좀 뺄게요 아 뭐야 오케이 어? 저기 상자가 있네? 오우쒸 캠프 들렀다 가야돼 사실 안먹어도 되는데 돈 낭비 사실 안먹어도 되는데 어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가.. 나가서 흠 자 나가서 아래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흠 왼쪽으로 통해서 갑시다 어후 흠 흠 흠 흠 앗 흠 흠 어머 상자가 혼자서 움직이네 오 이게 뭐야 질주하다가 아 잘못 눌렀다 아니요 그냥 점프해서 달리면 알아서 달려져요 도약만 누르면 돼가지고 신기하네 점프 여기도 캠프가 있네 역시 뛰어넘는 데가 있다니까 맵에는 자리가 막 없어 보였는데 있었네요 이쪽에도 퀘스트가 왼쪽에 왼쪽에 그렇지 마이크로 코일 마이크로 코일 혹시 뭐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나 누군가에겐 쓸모있다고 하니까 얘 이거를 줘야하는 애를 만날지도 모르겠다 따로 따로 만나는 걸 수도 이게 뭐야 카야의 바이크 수색 아 맞아 뺏겼다고 했지 이 안에 있나 이 안에 있나 어 이게 뭐야 어 아 이 위로 올라가나 뭐지 뭐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줄 있다 이 위에는 왜 올라오는거지 여기 여기 있다 바이크 찾았다 아담 바이크를 발견했어 고물됐는데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더니 그새 드론들이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린 모양이야 이건 포기해야겠어 음 이건 스캐빈저들이 많이 쓰는 트렁 카야의 소유물이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짐은 구했네 그래도 스타워즈요 오케이 일단 돌아갔다가 오자 전화기로 다시 오면 되니까 스타워즈는 내가 게임을 안해봤는데 스타워즈는 내가 게임을 안해봤는데 아 또 오셨네요 천사님 같은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짐은 찾아왔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니 트렁크 가방 가져왔어 카야 이 트렁크 맞지? 바이크는 포기하는게 좋겠어 우와 근데 저거 옷이 옷 예쁘네 괜찮아요 저한텐 이 트렁크가 더 중요해서 언니가 쓰던 물건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걸 이렇게 해결해주시다니 천사님은 대단하세요 비닐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앞으로는 나도 도움을 받을테니까 위에 비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아 네 천사님 사이버펑크에서 입을만 입을만한 옷이야 오우 포인트 3개나 줘? 그리고 제가 서브퀘스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옷을 만들어야 해요 옷을 만들려면 열심히 서브퀘스트에서 모아야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 전화기가 어딨니? 전화기가 어딨니? 가는 길을 받았던 것만 아 전화기 너무 멀리 있는데 아니 앞에 있네 다른 퀘스트는 돈이 부족하면 오자 서브에서도 옷을 많이 줘요 재료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때 서브퀘스트 바로바로 받아서 옷을 만들자 그럼 되겠다 이 게임은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는 게임이니까 아이고 X 눌러야되는데 따다다 밑에꺼 가자고 바이크는 찾았고 마인드맵이 요 위에있나? 마인드맵이 요 위에있나? 마인드맵이 요 위에있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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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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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욕심 내다가 OK 한 명씩 죽이자 욕심내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찮게 하네 뭐야 넌 또 뭐야 넌 또 아 아 어디서 왔어? 찾아라 맵 찾아라 오케이 아 저기있다 저 안쪽에 있다 어? 내가 보던 곳이 아닌데? 뭐지? 기습? 아 이 뒤구나 아아 새마리였구나 이거 뭐지 여긴? 어 여긴 뭐야? 여기가 아닌데? 이거 뭐하는데지? 어쩌다보니 더 깊숙하게 왔는데? 자이온에서 제일 큰 상점을 차리는게 목표야 꿈은 아니 꿈은 크게 끌수록 좋은거 아니겠어? 젠장 스캐빈저에 지원하지 말았어야 했어 꿈이래 이게 뭐지? 뭐하는 곳이지? 버튼 안 눌러져요 그냥 구조물인가? 뭐지? 어 이제 뜬다 안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되는진 모르겠는데 안되네 여긴 무슨 퀘스트가 따로 있어야되나봐요 뭐야 뭐야 4번 4번 어딨어 아 여깄다 너냐? 너가 주냐? 아 드디어 됐다 야구 관련 얘기를 하거나 야구를 보고 있을 때만 부탁드릴게요 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일인데 아니 근데 전화기만 하면 돼서 아니 근데 전화기만 하면 돼서 어차피 바로 앞이라 근데 여기 퀘스트 다 하고 가는 것도 애매한게 마을에서 퀘스트 안 받아왔잖아요 다 깨고 가는 건 좀 오래 걸리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죠 이거 맵 뒤로는 못 가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회차를 해야 된다는 거 보면 맵을 아이고 뒤로는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회차 안 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음 오케이 어쭜 으흑 흑흑흑흑 묘한데? 이거 뭐지? 스캐빈저 이안의 2부 프로토콜에 대한 첫 번째 소고 아 첫 번째가 여기 있었구나 어 엔냐에 대하여 릴리 준비가 끝났어 네 문제 없네요 작업 준비를 할 테니 그 환자를 이리 좀 데려와줄래요? 지금 데려올게 고친다 오 오 뭐야 뭐야 어 말한다 그 전까진 완전 귀여워 잠깐만 창문 좀 열게요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급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안 불러주네 보자 드론을 한번 차지 블레스터레일 드론에 차지 블레스터레일을 장착합니다 원거리 블레스터? 일단 하나를 열어야 하나를 열어야 오 3 오 와 미친 뭐야 해킹 툴 보안 상자 열기 이건 해놓고요 아홉 개나 있으니까 미사일 근데 이거 차지하는 차징에서 쓰는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슬로그 업그레이드 하고 스팅업 미사일 포드 미사일에 따라서 쓰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캬아 이거 좋네 유도탄이잖아 이런 기본적인 거는 더 올려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캔 디렉터 장착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모아서 일단 이런 총을 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 먼저 올리죠 오케이 좋아 굿 좋았어 게임을 깔끔하게 끝낼 수 없다면 잘 끝낼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난 파밍으로 강해진다 딜찡루 딜찡루가 답이지 아 이쪽 아니야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여긴 뭐하는 데지? 그냥 내려오는 덴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의미 없는 공간이 있었던가? 잘 모르겠네 와우 미친 원거리부터 처리해야돼 아! 아씨! 아 풀 봐! 아 풀! 포션이 아깝군요 와! 별거 아니였군 와 근데 뒤로 갈수록 대미지가 너무 아픈데 총이 원거리애들 나오면 좀 빡세게 했는데요 옆길? 뭔가 옆길이 있는데? 여긴가? 음 어쨌든 일로 가야되네 캠프 있으면 가는 길에 여기서 도대체 뭐라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 했더니 천사님 아니십니까? 전 선지자께서 명령하셔서 플랜투명 이 일대 시설을 점검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육이 굉장하시네요 근육질이 장난 아니신데? 못 봤는데? 죽은 거 아냐? 아 그 사람도 찾아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그 사람 이름은 고 라고 합니다 고? 살아있다면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름이 고야고? 고 살아있다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아니 이런 세상에 저기로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되네 약간 뛰는 자세가 그 모니카시 춤추는 동작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뛰네 모니카시 모니카시 이렇게 뛰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이 안에 있나봐 여기 뭐 하는데요? 주변에 네이티브도 없고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군 낚시하면 물고기가 있기는 해? 뭔가 건져올릴 수 있어야 낚시를 하는 거 아니니? 아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오 너가 고인가 설마? 아니네 이곳이 확실해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어쩌지? 낚시로 건질 수 있을까? 살려줘 난 수영을 못한다고 제발 날 좀 아이고 익사당했네 수영을 못해서 뭐야 이건 사람이네 여깄다 고 선진자님의 명령대로 알테스 레보아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작업 후 괴물들이 자연으로 곱게 돌아가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동료 엔지니어가 무사히 할텐데 무사히 할텐데 이 친구가 그 파수꾼인 것 같은데 네이티브를 상대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떠밀린 모양이지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저런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내려가보자 여기 뭐냐 이런 데는 한 번 왔으면 탐험을 해야 돼 특별한 건 없고 뭐야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뭐지 이거 빛나는 이걸 뭘 할 수 있나 오 막 올라간다 물방울 타고 막 위로 올라가지네 아 이쪽이 돌아서 내려가는 길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있었구나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빈 공간이네 뭐야 수영만 하라고 둔 건가 수영만 하라고 둔 건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왜 아무것도 없네요 그나마 여기 상자들 뭐야 다 그거네 총알이네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동 넌 어디로 가야 되니 물이 빠지는건가 두개 뭐 더 없죠 두개가 끝인거 같은데 범위 진짜 넓어졌다 없네 없네 이 두개를 놓으면 뭐가 달라지는거지 밑에 무슨 변화라도 있나 두개가 끝인데 볼까요 이 아래쪽에 무슨 변화가 있나 아닌데 똑같은데 아 들어가는 길인줄 뭔지 모르겠어요 저거 일단 해놓고 오긴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냥 가죠 뚜루뚜뚜뚜 켄 켄 아 켄이 아니라 켬프구나 오케이 됐고 아 아 씨 몬스터 아 씨 몬스터 원래 때리기 하려고 했는데 실패 그 친구는 죽었어 안타깝게 알겠습니다 고마워 가는길 조심하렴 오케이 일곱개 올려보자 상점 말고 살 수 있을 때 다 사놔야겠네 한정판으로 딱 어떤 특정 캠프에서만 파는 것 같은데 멋있는데 개멋있어 세모 세모동그라미 써볼까요 한번 써보죠 세모를 쓰고 세모를 홀드한 다음에 다시모 아 다시모 다시모 아니 아니 왜 같이 안 써줘 세모를 누르고 왜 같이 안 되지 왜 같이 안 눌러주지 왜 안 되지 홀드는 되는데 연교 공격이 안 되는데 같이 누르면 왜 인식이 안 되지 플러스면 같이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홀드까진 되는데 오케이 그럼 다시 아닌데 따닥도 아닌데 안 써줘 안 써줘 세모가 인식이 안 되네 잠깐만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음 알 것 같음 좀 천천히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세모까지 됐는데 동그라미가 먼저 다시 다시 너무 세모를 빨리 누르나 본데 내가 내가 좀 빨리 누르는 것 같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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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어떻게 하는 거지 따닥 아니고 천천히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거 봐 인식이 다 따로따로 되지 왜 아닌데 아까 세모 어떻게 누르냐 세모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아니 뭐 하다 싸우다 보면 나오겠죠 안되네 싸우다 보면 나오겠지 개빡세네 이건 패링 숭전 올립시다 베타 에너지 중요하다고 넌 누구니? 임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남은 생존자들을 모아서 퇴각하도록 해 살아남아라 명령이다 살아있는 사람 진짜 1도 없구나 원거리 공격 향상 가자 가자 야 근데 이 누나 피부 되게 좋다 피부 엄청 좋네 피부 엄청 좋네 위쪽에 퀘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이었구나 이쪽이었구나 아까 보였던 데가 아니라 또 슬슬 슬슬 소리가 약간 반박자 밀린다 유학에 유학에 이 기생수 같은 녀석 어디야 어디야 어 뭐야 그냥 갈게요 상자만 부수고 갈 생각이었어요 상자만 부수고 갈 생각이었어요 뭐 약간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뭐야 왜 안 열려 작물들은 겨울이 되면 죽기 마련이야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지 지구는 지금 겨울인 거야 이 겨울을 지나면 봄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 살아서 내 몫까지 몫을 만끽하라고 여기 아닌가 아 아까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았네 아 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까 거기서 쭉 가야 되는 게 맞았네요 괜히 돌아왔네 이쪽이 아니었다 지나갑니다 실례할게요 그쪽이 길이 아니었군요 캠프 중간중간에 캠프 많다 올릴 게 있던가 지금 뭐 딱히 가자 오 보스다 어 누나 그때 봤잖아 맞아 와 이 누나 골반이 장난 아니네 싸워야 되는구나 아 어쩔 수 없구나 오 여기 It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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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한번 초단 푸슈 공격 여성이 아니 아 아 과 오케이 약하네 생각보다 믿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나 믿어주라고 누나 뭐야 생긴거랑 다른 느낌이네 포탈같은건가 그냥 아 지하로 내려가 지하였어? 어 아까 그 버려진 그 장소로 가는 길인가 여기가 거기가 보스랑 싸우는데 맞는거 같은데 어 아 설마 초로만 분명히 네이티브가 있을거 같은데 하아 드론 장착은 가능한 것 같아 원거리 사견도 릴리의 개조덕을 보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 진입할게 하아 골치 아프게 됐네요 진짜 패드로 총 쏘는거 극혐인데 연구소 입구 탄환을 보충할 수 있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탄환을 보충할 수가 있네 경험치를 얻었고 밖에서 보기엔 오래된 유적 같았는데 내부는 마치 연구시설 같네요 그러게 연구시설이네 뭔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져요 시대가 살짝 어긋난 그런 느낌 나도 그래 인류가 우리다 너희가 아니야 거짓된 세상을 다시금 깨끗이 푸르고 청정한 세상을 우리의 손으로 너희는 가짜다? 뭐야 로봇이 혹시 자아를 가지기라도 했어? 보통 기계가 자아를 가지는 순간 인간보고 가짜라고 하고 막 그러던데 정화 스키너 정화 스키너 뭐야 짠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젠장 방향전환이 왜이래 아아 미치겠네 와 줄을 잡으라고 줄을 왜 이렇게 못 잡냐고 줄을 잡으라고 줄을 잡 너무 빨리 뛰나 아 너무 빨리 뛰었네 아 너무 빨리 뛰었네 내가 아 아까워라 어 제 이름은 라피 인류방해전선의 중앙컴퓨터입니다 어 컴퓨터 이름이 라피야 이상한 거에 물약을 써버렸네요 오 오 어머 이게 뭐야 사람을 개주해서 만든 것처럼 생겼어 뭐야 저거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뭔가 갇혀있는 철창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네 무슨 전구 같애 아아 놀래라 아 뭐야 뒤에도 있었어? 이상해 무슨 피덩어리가 떨어져 약간 무슨 간 같애 움직이는 간같이 생겼어 세 방 컷?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아닌가 캠프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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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채우고 여기 탄환도 채워 여기 탄환도 채워 여기 탄환도 채워 총알 채워줘 오케이 이건 뭐지? 오 오 뭔데? 뭔데? 아 문을 열고 닫는거야? 아 문을 열고 닫는거야? 달리기로 건너갈만한 거리가 아닌데? 되는군 눈앞에서 다시 다시 점프 있는 거 나 진짜 못 한다고 왜 어째서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어우 됐다 아우 미친 뭐야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뭐 머리 맞춘다고 더 쎄고 이런건 아닌가 보다 막 쏴도 되겠네 아 아 얘들 위에서 막 떨어지네 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씨 아 놀래라 어후 놀래라 이씨 다섯 개씩밖에 안 되는 건가? 더 많이 쓴 거 같았는데 풀 충전이 아닌가 보네 아니네 아니네 풀 충전이구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열다섯 개 징그럽게 생겼어 맞추기 드럽게 힘드네 약간 총이 떨어졌을 때 애들이 좀 느리게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조준할 시간을 준다고나 할까 아 이런 거는 안 깨지네 여기서는 파밍이 좀 불가능하겠네 특별한 거 제외하고는 상자 푸시 같은 거는 못할 것 같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세.. 아 발 밑에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아 젠장 맞았는데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저게 갑자기 부서질 줄 누가 알았어 세모 동그라미 X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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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X 세모 아니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X 네모인가? 세모 동그라미 X 네모지?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됐다 오케이 아까 그거네 라피 여기도 캠프가 있었군 무조건 앉아 무조건 휴식이야 절대 휴식해 뭐야? 표본 보존실? 설마 꺼낼 방법을 찾아보자 음 탄환 보충이 있는 거 보아하니 싸우나? 싸움이 있나? 아아 이런 거지같은 아아 놀래라 이씨 문 옆에다가 이렇게 방치 배치를 꼭 이렇게 해둬야겠어? 얘는 좀 낮은 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 안에도 있겠지? 쓰 아우 일단 총을 들고 있으면 슬로우 모션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끄는 인류혁신 에이도스 컴퍼니 폐사의 사이버네틱스 팩토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노멀 뉴 테크놀로지 뉴 익시스턴스의 선도자로서 에이도스 컴퍼니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전 보안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아니 이게 뭐야 제대로 서줄래? 어 반대편 문이 열렸어 오케이 저기로 들어가면 뭐가 있으려나 아아악 어이 놀래라 이씨 아아악 내가 니 친구로 죽은거 보고 놀랬니? 두 마리가 끝이야? 여긴 돌아가야겠다 총알 충전 총알 충전 을 밑에서 했지? 아 총알 주세요 뭐야 그새 다 찼어? 아 반대편은 어떻게 가지? 올라가는 길이 아까 거기서 점프해야되는건가? 점프하기엔 너무 거리가 먼데 아 아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지? 일단 다시 올라가 봐야되겠네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저건가? 저 저 이 벽에 뭐 뭘 하는건가? 아 맞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뭐 뭐야 이거 이거 움직이는거였구나 약간 반사하는 빛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건가 보네 이거 퍼즐 중요한거 일단 저기부터 가야되는데 다시 가볼게요 반대편이 열렸다고 하는데 아 아 여기 뭐 있구나 하하 아 아 아 이런 이걸 떨어져? 아니 이런 아무리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이걸 떨어져? 어떻게 이걸 떨어질 수가 있어 어이가 없구나 그렇지 이거 잘 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몰라 이거 밑에 총알 개 많다 어 레이저가 켜졌어 내려가보자 맞네 저쪽으로 쏴 전부 다 반사해서 어? 어디로 나가 저 셀 한테 다 쏴야되나볼데 아 아이 미친 안죽어 임마 아 원거리야 제 어이구 씨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아 아 어차피 총알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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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괴물이 나오는거였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오 위치 잘 잡고 가야겠는데 아 아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경험치 없고 좋잖아 그래 그래 경험치 없고 좋잖아 다 뿌시게 생겼네 아 오히려 편하다 잡고 나니까 오히려 편하네 오케이 이거 뿌시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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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야 좀만 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돌려서 내가 좀 맞아도 되니까 위험하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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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저 안으로 쏘는 거겠죠?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 됐다 나이스 다른 친구들은 태어났지만 못 태어난 친구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렴 가자 와 근데 이 옷 잘 만든 게 잘 만들었다 오 뭐야 와 여기도 벽 장난 아니네 안녕 안녕 여긴 제조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여기 터지는 순간 안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야 난 죽어야지 뭐 팬이에요 달려들면 죽어야지 뭐 극비 연구시설 아 됐다 어 아까 그 캠프도 이런 거 다 사놓을걸 그걸 안 봤네 아 젠장 아깝다 확인은 다 일일이 했어야 했는데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올려놓읍시다 가자 가자 죽은 사람 어머 뭐냐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오 이게 뭐야 침식된 물기 그거 같다 미션 임파서블 같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총알이 많다는 건 몬스터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소리 들어와 그냥 돌아다니다가 죽었네 한방콧이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야 어디야 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저 좁혀오는 시간동안 죽여야 되는 거야 아씨 어렵네 사방에서 오는 거 같은데 사방에서 오는 거 같은데 사방에서 오는 거 같은데 사방에서 오는 거 사방에서 오는 거 사방에서 오는 것 Neil 아 왜 자꾸 위를 봐 위에 뭐가 있어 됐나? 된거 같애 어 다행이다 아직 아니구나 지금 조금 느려요 소리가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네 사양이 안맞나? 왜 엘리베이터 작동한다며 총알은 부족하지 않네요 총알은 부족하지 않네요 아까 계속 위를 보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휴식 그렇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아니 이거 소리가 왜 밀리지? 다른 게임할땐 안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이거 다른 게임할땐 안그랬는데 콜스 뭔가 뭔가 조절을 해야 되나? 불편하게 하는게 있나? 불편하게 하는게 있나 처음에 할 땐 괜찮은데 캡처보드가 늙었나? 캡처보드가 벌써 늙었나? 아닌데 1년도 안된 1년? 그래봤자 1년도 1년정도 됐으려나? 1,2년 왜이렇게 빨리 고장나나? 1년도 아.. 스트레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고 이런 소리가 왜 늦게 나오는데 소리 딜레이 문제 아우 더워라 어디서 어디서 잘못된 거지 목 뒤에 땀띠가 나는 것 같다 더워서 원인이 뭘까요 근데 플스 딜레이는 좀 원래 있나 보네 자주 있는 문제인지 치니까 사람들이 다 사운드가 밀리는 얘기를 하고 있네 어 근데 다른 게임 안 그랬는데 그치 않아요 왜 이 게임만 그러지 연결 문제 뭔가 선의 문제가 생겼나 선이 고장 났나 아닌데 그 와중에 캡쳐보드가 진짜 문제가 생겼나 기기도 끄고 했는데 아 소리 너무 늦지 않아요 봐봐요 한 1초 정도 늦는 것 같아 소리가 1초 정도 늦어 아 아 아 놀래라 총은 항상 챙겨가야지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여긴 패스워드가 없고 잠겨있어 보안 코드를 찾아야 해 이 사람한테 있니 찾았다 가자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사람인 알파 왠 네 사운드가 또 3시간쯤 되니까 밀리네요 저쪽에는 가는 길이 없나 일단 저기 먼저 가자 오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아 총알들이네 아 여기는 뭐 아이템이 총알밖에 안 나오네 아 버추얼 안키고 했으면은 편집할 때 그냥 소리 싱크 맞출 수 있는데 버추얼이 움직이는 입 때문에 바람 때문에 드론 제로가 쉽지 않아 바람 때문에 드론 제로가 쉽지 않아 으아 으아 mysterious 매일 немножко 다시 다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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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맞아요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놔 가지고 게이드 음 바로 채워 으악 으악 아 놀랬네 완전 놀랬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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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다시 오우 됐다 오우 두루루루루룬 오케이 오케이 올릴 수 있는 걸 또 찾아 볼까요 오케이 여기 있다 캔을 찾을 수 있는 거 좋았어 와 이 안에도 만들어놨어 이곳의 네이티브들은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어 여기는 확실히 지상의 네이티브와는 달라 리스트에 없던 네이티브도 많고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긴거니 엘더 엘더 끔찍해 여기서 계속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오우 돈이 막 쑥쑥 사라지네 이거 좀 자제해야 되겠다 눈을 보일 때 다 산다고 되는게 아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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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인가보네요 baking 흠 흠 해주 으으으 으ý! 으으이 징그러워 조심해기만, 하이퍼쎄를 높고 자란 녀석이라 얘기 아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범위가 여기까지 밖에 안되는구나 더 뒤로 못가는구나 아 아 아 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노란색 맞추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데미지를 어우 아 아 아 맞추기 드럽게 힘드네 와 아 고개를 하 아 고개를 좀 친구야 와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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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독 페드로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아 심지어 근처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 아잇 아 나 진짜 개울받네 진짜 아 나 총알도 많지도 않은데 와 드디어 터뜨렸다 와 파웨법은 알겠는데 조준이 조준 개빡세네 알아서 살짝 잡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움직이니까 이게 잡히는 것도 잡히는 게 아니오 너무 옆으로 가면 안 잡힌다 총알 총알 이쪽은 안 돼 너무 가까우면 조준이 너무 가까우면 조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고개를 숙여버렸다 턱에 여드름 아 그렇지 됐다 아 정신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하이퍼드라이브 하이퍼드라이브 드디어 두 번째 하이퍼드라이브 찾았다 하이퍼 메인보스 치곤 약하네 하이퍼셀 하이퍼드라이브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리플리와 아니스 아니구나 걔가 아니구나 기억을 저렇게 남겼는데 강아지점에서 4.4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연구소를 발견했다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 같지만 침식이 심해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이전에 또다른 전쟁이 있었다 바로 인류와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 이른바 안드로와 에이도스 간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패배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지하시설 등으로 숨어들었지만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인류의 멸망도 코앞이라 생각되던 찰나 변수가 나타났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른바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괴 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호전적인 네이티브와의 전쟁으로 안드로이드들은 파국을 맞이했고 아마도 그 사이 인류는 콜로니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난 네이티브의 기원을 조사해보려 한다 그 출발선에 엘더 네이티브가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마더스피어의 축복이 있길 와우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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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수해 돌아갈게 잠시만 기다려 테트라 포드로 데리러 갈테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음 오 나왔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안되게 할거면 더 느려졌나? 소리 들리는거랑 상관없겠구나 이거 어차피 원인이 무엇이요? 내 캡쳐보드가 원래 딜레이가 좀 생기면 생기는 그런 캡쳐보드래요 근데 괜찮았다가 왜 제꺼 에보미디우 쓰는데 왜 그러는걸까? 확인할 방법이 없군 소리가 너무 늦게 나오는데 아이고 너는? 공격력 강화 오케이 이제 돌아가야겠다 가자 함부로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막 만들면 안돼 위험해 이렇게 아igo 아igo enemy 창이 창이 창 hardly 창이 차라리 차라리 캡쳐보드가 갑자기 나가서 소리가 안나면 새거로 그냥 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는데 이건 뭐 고장이 난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나 참 짜증나게 애매하게 차라리 그냥 팍 하고 나가서 소리가 아예 안들리는거면 아씨 고장났구나 새로 주문해야겠네 이렇게 되는데 소리는 나는데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게 고장이 난건지 뭐가 문젠지 알수가 있나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면 또 되기도 하구나 3시간이 마지노선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임무가 컴퓨터가 이상한거야 내가 아 아련실 아련실로 가야되는구나 손에 땀이 나니까 제일 빠른 길을 찾아서 가보자 제일 빠른 길을 찾아서 가보자 결국엔 여기야 결국엔 여기야 어? 이런데도 그냥 버려져 있기도 하네 마을에 캔 같은거 없니? 그 와중에 문앞에 뭐가 있어? 뭐가 더 있네 서브 퀘스트를 받아버렸네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지금 당장 수색을 파견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아 서브 퀘스트를 받아버렸네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신종이나 변종이 나타나는건 별일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놈만 아니라면 최근 황무지에 괴상한 놈이 나타난 덕에 감시조를 편성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으흠 특이한 모습이라고? 대화가 끝났네 포인트를 찍고 가야되나봐요 그냥 이동하면 안되나보네 거참 까다롭게 여기도 이런데가? 여기도 이런데가? 오케이 안쪽에 하나 찍어줬던거 같은데 왜 그거는 없어졌지? 아 여기다 어 여기도 있었나? 뭐야 이동 포인트가 마구잡이로 생기네 가자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빨리 더 예쁜 옷 받고 싶다 빨리 더 예쁜 옷 받고 싶다 뭐 올릴만한게 있었던가 없었었던거 같은데 열어주세요 하나 더 구했습니다 고생들 했네 하당 이번에도 부탁하네 하이퍼드라이브로 가자 아 가서 꽂아줘야지 두번째 드라이브 에너지 인젝션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또 밝아졌어요 그래 우린 같이 있는 일을 해낸거야 음 음 쟤네들은 안오나? 다시 만나러 갑시다 고맙네 다시 한 번 이제 당신 차례요 기다려라 호탑을 주실테니 오 오 오 하수천 시설, 그리고 열차의 무덤. 매트릭스 11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파장이 감지되고 있네. 매트릭스 11? 맵 데이터를 테트라포드에 전송해두겠네.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일대까지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걸세.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네들이 자이온을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부디 행운이 있기를. 혹시바. 혹시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니 말 부분은요. 좀 늦게 나와도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밑에 자막도 있고 하니까. 애초에 입모양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마을이 좀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보여. 간판들도. 사람들 많이 올라왔나보네. 말했었잖아.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거라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는 일은 없을거야. 다행이네요. 전 진짜 무서웠다구요.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 이것만 그래요. 게임만 그래요. 게임만. 들어가보죠. 나보고 단조롭다니. 뭐가 단조롭단거지? 앞에서 대놓고 얘기. 얘 귀해놓고.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면서. 이런건지 궁금했거든. 여긴 뭐하는 곳이야? 여기는 내 가게. 그웬 헤어살롱이라는 곳이지. 나는 헤어디자이너 카심이고. 여기에도 그웬이 있나요?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야. 그웬도 가위 들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지. 니 머리는. 아주 대단해. 엄청난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고 해두겠어. 내가 똑똑한거 알았나보구만. 지금 그 보물은 잠들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단조롭다고 한거고. 그래? 그 말은. 당신이라면 단조롭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거야?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시술 도구가 부족해. 스캐빈저를 자칭하는 좀도둑 녀석들이 싹 훔쳐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개점 휴업중이야. 퀘스트네요. 그놈들한테 쓸모가 있진 않았을테니. 버려주고 말았겠지만. 버려주다니. 어디에 버려졌는지 알 수 있어? 보통 그렇게 된 것들은. 황무지의 고물처리장에 모이긴 하지. 좋아. 내가 한번 찾아봐줄게. 대신 내 머리를 단조롭지 않게 바꾸는데. 협력해줘야겠어. 물론 바라는 바지. 사라진 물건은. 가위. 드라이어. 스트레이너. 세가지야. 좋아. 체크했어. 잘 부탁한다 천사. 오케이. 음. 헤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 외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음아. 바꾸기 위해서라도 갔다와야되겠네. 내려와. 사람 구함. 대사막 매트릭스 입구에 마련한 베이스 캠프에서 탐대 모집중. 이런저런 메세지는 여기저기 많다. 캔 나오니? 뭐야. 뭐야. 아무 말 말고 따라와. 어? 에? 뭐.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니까. 뭔데. 난 이걸 만지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퀘스트가. 신문 신문. 본지에서 입수한 에이도스 컴퍼니 내부 비밀문건 최초공개. CEO 라파엘 마스크가 주도한 언론통제계획. 라파엘 리스트. 에이도스 컴퍼니의 만행에 굳게 입을 다물던 언론사들. 리스트에 길들여진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굴복한 것인가. 라파엘 리스트에는 각국 행정부가 깊이 관여했다. 증인들의 양심 선언을 통해 밝힌다. 신냉전 이후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판옵티콘. 기업 자유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음. 참. 여기도 참. 혼란하네. 혼란해. 이 기계는 뭐야. 이 안에. 무슨 코드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있네. 아. 저 있구나. 따라오라니까 일단 가봄. 근데 거리를 유지해야되네. 뛰어가기가 안되네.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난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어. 뭐지? 뭔데? 양자 암호를 잠긴 디바이스를 그냥 주고서는. 어쩌라는 거야?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사. 너한테. 은밀하게 그 단말기를 전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야. 누가. 그럼. 행운을 빈다. 이. 이봐. 어? 뭐지? 누군가. 나한테. 단말기 선물을?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가자. 뭔가 약간 서브캐스트 많은 것 같아. 일단 나가. 나의 헤어스타일 변경을 위해. 사실 싸우는데 이만한 머리는 없는데. 뭐 있는지 궁금해. 일단 황무지로 먼저 갔다 가자. 저기 갔다가 또. 돌아오기 힘들지도 몰라. 어? 이 사람 뭐야? 원래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 그냥 가. 이런 퀘스트 자잘한 거 일일이 다 받으면.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곳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메인부터 다 하고 해야지. 자. 인물 한번 볼까요. 아까. 아 여기 있구나. 황무지 고물처리장에서 물건을 회수. 고물처리장. 고물처리장. 아. 여깄네. 여기네. 고철처리장이랑 고물처리장은 다르네요. 우리가 헷갈렸다. 가위 드라이어. 가위 드라이어. 이 아내일까? 가위 드라이어. 가위 드라이어. 저 가위 드라이어? 이거 뭐지? 오! 이 아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아래 뭐야? 어? 죽어있는데? 여기 어? 뭐야 지름길이잖아? 아니 이런 데가 지름길이였어? 그걸 모르고 난 뺑 돌아서 갔던 거야?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와 이런 걸 이렇게 찾아야 돼? 아 이거 보이지도 않네 이쪽 아래인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내려가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했던 곳인데 맞네 저 있다 가위 이렇게 끝자 그 다음에 이쪽인가? 저 위엔가? 아 저쪽이다 아유 씨 안 싸우고 싶었는데 아우 아프다 야 너 여기다 여깄다 다 찾았다 고데기 고데기까지 완료 자 제 머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디자이너 카시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저 아저씨 배 한번 만져보고 싶다 단조롭지 않게 말이지 이렇게 나와있는 배 만져보고 싶은데 자 그럼 실력 발휘 해보실까 되게 동그랗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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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어 근데 뒤에 묶인 머리는 계속 있는거야? 이게 좀 아니지 않나? 뭔가 이상한데? 그냥 머리면은 모르겠는데 뒤에 포니테일은 필수인가보네 뭔가 묘하네 약간 이상한데? 그냥 단발이면 예쁘거든요 어 이거 예쁘다 어 근데 머리 너무 비싸 머리 너무 비싸요 헤어색깔 헤어색깔은 역시 검은색이 제일인데 어 이 머리가 예쁜데 옷 만드는 돈이랑 똑같아 일단 포기하자 일단 포기하고 새로운 옷 나왔을 때 고민합시다 나 아직 머리 안했는데 나한테 그런걸 묻진 말라고 아담 그냥 예쁘다 해주면 되지 어 열다섯개 주긴 하네 아 고급이구나 최고급이 아니라 그냥 예쁘다 하면 되는걸 그냥 예쁘다 하면 되는걸 너한테 그런걸 묻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냥 예쁘다 하면 되잖아 이게 또 쑥스러워가지고 아 저기 전화기 있는데 연결이 안되있네 아 근데 몰랐는데 이 엉덩이 있잖아요 이거 접히는 부분 되게 잘 보인다 아 달릴때 엉밋살 아래요 여길 봐주세요 어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알파 시그널 계측기에요 알파코어에서 나오는 미묘한 공명음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물론 측정거리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오르카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거요 똑똑해 오 대단한데 내가 할 일이 없어지겠어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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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꼬맹이가 릴리 고마워 매번 도움을 받네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뒤돌아볼래 뭐해 뭐해 뭐하는거야 자 됐어요 뭐가 됐다는거지 바디셀의 동력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 점프를 해보시면 출력의 차이를 느끼게 될거에요 점프가 좀 높아졌나 오 더블 점프 와 드디어 내가 너무 원하던 와 나 너무 원했어 와 더블 점프 하고싶었어 진짜 어 너무 좋은데요 가자고 오 이게 만약에 퀘스트를 다 깨고 가야 하는 거였다면 충분히 더 돌아보고 오라고 했을 건데 아닌 거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긴 하나 보네 맞네 그런 건 뭐야 현실 고증이야? 밖에 왜 또 헬리콥터가 요즘 왜 이렇게 정찰용 헬리콥터가 많이 날아다니냐 지금 저 밖에 헬리콥터 날아다니냐 약간 개구리 같지 않아요? 개구리 같애 갔다 올게 가자 활성 한 번 시키고 스킬 좀 올리고 가죠 웬만한 건 다 올렸거든요 이제 베타만 좀 이거 말고 이것도 자주 쓰긴 하는데 이거 올리자 가자 주변 한번만 쓱 보고요 발자국 이런 건 없네 문제 없어 보이고 매트릭스 일레븐 스캔 스캔을 하면 되지 난 왜 자꾸 움직이냐 가자 오 이게 움직이긴 하네 문이 닫히긴 하네 저 정도면 고장난 거 아닌가 저렇게 녹슬어서 결국 문 부수고 나오네 에일리언 생각난다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여긴 지하철역이야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 자 그럼 알파코어를 회수하러 가보실까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사랑과 안식 그리고 뭐야 영화야? 어? 혹시 이거 뭐 나오나? 이런 거 이스택으로 넣어둔 거 아니야 이거? 찍어볼 수가 없으니 모르겠다 여기서도 하고 가라고 여기 다 있네 오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문어는 뭐야? 뭔가 문어 같은 게 기어다니는데 오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문어는 뭐야 오 코어 자랑 블루 포인트 어? 악세사리다 귀걸이 와 귀걸이다 얼굴 장식은 없지 오 오늘 여시오 응? 뭐야 문 안 열리네 뭐야 일로 가야 되네 조심해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약해져 있어 길도 복잡하고 텅 으헣 이상한 이상한 문어가 기어다니 이상한 까만색 문어가 내놔 돈 내놔 상자만 보이면 그냥 나이스 안전을 위해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영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메시지네 저쪽 문은 열어 놓는 게 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아 여기? 아까 그 쇼컷이구나 저기 문을 좀 열어 줄래? 그렇지 귀고리로 한층 더 여성스러워졌구만 저기도 촉수머리 있어 간다 하나 남았는데 다시 아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은근히 빡세요 이거 영무원의 시체 영무원의 시체인가 이봐 거기 아무도 없어 제발 대답 좀 해 빌어먹을 모두 당한 건가? 어 조사 안 보여 제레비 봤지? 무사했다니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자네 얼굴이 얼굴이 이상해졌어 얼굴이 어 뭐야 얼굴이 뭔가 좀비화 됐는데 어 뭐야 어 야 이런 문어 자식 으아지 그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는건 어때? 그럴까? 이거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안하지만 난 상자를 뿌시고 가야되서 무조건 주변을 살피라니까 일단 올라갔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이 자식 아 이거 까먹었다 핑크색 뭐였지 다시 붙으려고 다시 붙으려고 이 자식 아 깜짝이야 여긴 뭐지 일리시드 종족 아닐까라니 믿,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 죽었던 동료들이 되살아났다고 하지만 그건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모습 아니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 얼굴에 끔찍한 촉수들이 그것들이 시신을 탈취해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어 올라갔다 업글된 건가 아니면 2단계를 죽은 건가 붙기 전에 붙기 전에 아씨 체계 아씨 왜 이렇게 늦게 공격하는 거야 때릴 거면 좀 빨리 때리든다 또 강화를 해야 되겠죠 피아노다 데이... 데일리 니트 드레스? 니트 드레스? 잠깐만 아 이거 가서 봐야 되지 참 니트 드레스? 뭐야 뭐야 왜 또 생긴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얘 바깥쪽에 연결된 것 연결돼 있는 거 있나 와 좋은거 얻었다 저거 원래 약간 팔쪽에 있는거 막 때려서 사람인데 우리는 외부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고립을 선택했다 규칙을 만들고 낭비를 줄이고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몇차례 지진이 있고 난 뒤 끔찍한 죽음이 이곳을 덮쳤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생긴 틈새로 괴물들이 침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히 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거네 어우 다다다다다다 죽어라 어때 내 총 내 총알 너무 많이 썼다 총알 다 썼네 아 아 죽어라 이 녀석 그래도 싸울만해 여기 밑에 지하에도 뭐가 많이 있네 뭔 소리야 너 거기 있었구나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지 중간에 점프가 안되는데 일단 내려가 봐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 잠깐 쉬었다 가자 어 쟤를 어떻게 데려가지? 아하 됐다 쭈쭈쭈쭈 됐다 잠깐 쉬자 오케이 올릴 수 있는 것도 마저 올리고 아 1이야 더 올려야 되겠네 항상 주의해 항상 주의해 아 이러면 집 아 나름 빠르게 반응했는데 나 나름 빠르게 반응한건데 이게 죽어버리네 아이템은 먹었니? 그럼 일단 이쪽으로 시체도 있고 몬스터도 이쪽에 있네 저쪽이 원래 맞는 길인 것 같지 아 아까 그쪽이구나 여기 막혀있던 그 길이구나 가면 되네요 그냥 어우 액션 좋아 그래 점프는 2단 점프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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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액션 느낌 나잖아 어? 가드와 해피 능력에 오 잠깐만 가드와 해피 능력이 이게 좋은거 기하이면 두개짜리 끼는게 낫겠지 아까 뜬거 이거죠? 딱 이렇게만 해 딱 이렇게만 해 아 안녕하세요 쓰레기 처리자 아 밑에 동화뱀 녀석들 있네 아 또 여기서 구해야 되는구만 뚫뚫뚫뚫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세마리? 오 얼굴들이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당신 승강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햇빛은 내 피부를 녹이지 않는다 따스할 뿐이었다 내가 낙원으로 가는 문을 발견한 것이다 이 놀라운 발견을 어서 언덕크루에 알려야 한다 언덕크루? 언덕크루가 뭐야 여기에도 조직이 있었나? 뭐지? 뭔가? 휴전 셀이면은 싸워야 하는 놈이 쓰레기장 적이 많아 상황을 좀 살펴보고 공략하자 음 이거 총알 어떻게 바꾸더라? 총은 이거뿐인가? 총은 이거뿐인가? 오케이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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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이게 쏘는거에요 R2는 쏘는거 R2가 쏘는키 총알을 어떻게 바꾸냐 총알을 어떻게 바꾸지? 야 총알 그래도 꽤 있을건데 열두발 아 총 자체가 아직 없어서 그런가? 총 자체가 아직 없어서 그런가? 내려가서 싸워야되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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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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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어디야 아 나 진짜 머리에서 떨어진 녀석을 못잡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움직이진 않나보네 입구 쪽에 샛길이 있었다고? 여기 뭐야 아 아이고 아무것도 안 눌러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닌데 12발이나 있는데 입구 쪽 샛길? 입구 쪽에 있다고? 난 샛길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이건가? 여긴가? 아 여깄다 아니네 네이티브에게 공포라는 게 없어 그래서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지 공포는 곧 자아가 일깨워주는 의식 아니겠어? 의식이 없으니 네이티브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놈들을 죽이는데 다시는 망설이지 마 어 코드 얻었다 오케이 메인 퀘스트 하고 있어요 메인 퀘스트 하고 있어요 됐다 됐다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충격 슈탄 퓨전셀 뭔가 하나 더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가자 한쪽만 열리네 괴물 조심하고 난 짐일 뿐이다 무지하고 무력한 지켜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짐 덩어리 강해지고 싶어 저런 아이 붙기 시작해서 쓸먹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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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다 됐나 캠프 캠프 아 이 문어발 녀석들 설마 이거 휴식하면 또 나오나 또 나오겠지 한번 쉬어봐 아 안나오네 오케이 저긴 뭐 없나 아 아 아 뒤를 갈거 아니 뒤로 안 가지네 아 아 코어의 위치는 저 위쪽 길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올라갈 길을 찾아보자 잠깐 저길 진짜 간다고 기다려봐 여기 먼저 와 너무 오랜만이야 와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잊고 살았는데 와 와 드디어 드디어 HP가 하나 오르네요 맞냐 이거 여기 올 때 체력이 이만한게 맞나 체력이 드디어 올랐네 체력이 드디어 올랐네 오우야 잠시만요 하아 나 이런거 이런거 잼병인데 씨 아 아 잘못 눌렀다 아이고 진짜 잘못 눌렀네 잠깐만 여기 아이템이 있네 점프는 어떻게 하는거지 어어 어어 오 씨 큰일날뻔했네 메달리기 올라가기 아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가 그나마 연결이 된 느낌인데 뭐지 뭐지 매달려서 건너가는거 치고는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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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른쪽에 뜨는 키가 음 아 이렇게구나 점프는 되는거였구나 점프 안되는줄 아이템 먹고 올게요 어 잠깐만 이쪽이 길인거 같은데 말하는거 보니까 트론 어딨어 됐어 됐나 음 음 아니네 여긴 그냥 몬스터 잡는덴가 아이템 얻는 곳이었네 저쪽이 길 맞나봐요 오케이 이쪽이 길이 맞았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쪽으로도 가야되네 저기 뭐가있지 저긴 뭐가있지 그렇지 있을법하지 아 좀 더 이쁜 옷 어 오오오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쳐지면은 한쪽으로 쳐지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와 오우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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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뻔 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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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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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공장 전 див全部 어 오우 오우 으엥 와 와우 큰일날뻔했네 자자잠깐만 자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이거 가운데로 가는거 쉽지 않아 오 됐다 됐다 오 상자가 움직여 다 총알이네 그래 이번엔 좀 쉬자 옷을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쁜데 예쁘지 않아? 엄마가 해준 볶음 양파와 밥을 비벼 먹고 있어요 이것도 예쁜데?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망측해 너무 망측한 옷이야 이게 뭐야 해계망측해 맞아 노출만 있고 별로 안예뻐 이거 만들어볼까? 음 이거 예쁘다 음 이거 예쁘다 음 참하고 좋네 예쁘네 예쁘지않나요? 여러분들 눈엔 어때?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은 뭐 그럼 그렇지 그것도 알았어 산탄 탄창을 업그레이드를 할까? 탄창 업그레이드를 하자 탄창이 좀 좋아보이 스타킹 문이 예쁘지않아? 스타킹 문이 예쁘지않아? 스타킹 문이 예쁘지않아? 싸운다 편하게 앉아서 일만 하는 주짓자에 이분들이 정말? 오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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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로 뛰는건가? 여기로 뛰는건가? 아 여기로 뛰는거네 여름 어우 드럽게 그만 어휴 정말 저기 몬스터 있네 맞는 거 개못해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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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대가리들 잡기 빡세네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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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뭐지? 모기인가? 잠깐만 눈앞에 뭔가 있었는데? 뭔가 모기같이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분명히 방충망은 닫혀있는데 벌써 모기가? 벌써 모기가 있나? 뭐지 방금? 오케이 오케이 오지 뭔가 눈앞에 잠깐 있었는데 찝찝하게 잠깐만 내 몸에 뭐가 이거 뭐니 저 상자는 뭐지 내가 뭐 상자를 안 먹고 왔네 상자는 어디 있는 상자냐 돌아갈 수 있나 어 아니요 전 없어요 전 저런 거 안 입어요 니트 드레스 같은 건 안 입어요 불편해 저 상자는 어디 있는 상자냐 뭔가 여기 넘어가야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아담 옷 발견 오 아담 옷도 나오는구나 어 훨씬 가벼워 보인다 훨씬 가벼워 보이네 좋아 가자 어우 앞에 세 마리 전방에 세 마리나 있네 어 이거 근데 어디로 나가냐 바깥으로 나가야 되나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흠 흠 이러면 또 어떻게 넘어가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아 열차 위로 가야 되겠구나 와 와 와 여기 뭐 건물이 그래도 뭐가 있긴 있네 많이 있네 다른 곳으로 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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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거리가 약하니까 아 뭘 들고 있는 거야 아야 바닥에 문어 대가리 좀 그거 좀 해줘 포커싱을 죽이고 나면 문어 대가리 포커싱을 안 해줘 문어 대가리 포커싱을 해야 잡을 건데 잡고 나면 꼭 다른 애한테 포커싱이 돼가지고 불편하게 또 사람 발견 나이스 베타 코드 늘어났다 안녕 더블 점프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사람한텐 꼭 필요한 어떻게 가지 위로 갔어야 됐나 위로 가는 거구나 으아아아 보급분 상단이 있어도 아우 아 아 마따이로 싸워 얼마 안가서 레퓨즈 캠프가 나타날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 뭐야 몬스터 왜이렇게 많아 여기 아 아 제발 요! 얘네들! 얘네들! 죽어라! 이 문어대가리 어 여기 상자있다 저 조그마한 애들 안잡히는거 좀 빡쳐요 내가 따로잡아야되가지구 어 위에도 있다 돌아서 가야되나? 아씨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됐다 흠 흠 흠 다시한번 나에게 코어를 뭘 주려나 흠 흠 흠 흠 흠 바디쿠어 좋아요 흠 흠 나이스 흠 흠 흠 흠 여기도 상자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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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상자는 무조건 먹어야 돼 오 속도 증폭기요 잠깐만 와우 좋아요 두 개짜리 발견 아니 근데 왜 레퓨즈 캠프 안 나오지? 아 저기 있다 아씨 전투 떴어 어 뭐야 혼자 죽었네요 나이스 잠깐 쉬자 방어력이 낮아졌다기 보단 몬스터가 쎄진 거겠죠 몬스터가 쎄진 거겠죠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올리고 스킨 한번 쓱 아우 뒤에 깔끔하다 좋아 음 음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아 방어력이 낮은 것 같다구요? 너무 예쁘구만 음 예쁘긴 엄청 예쁜 옷인데 참 그 눈들이 참 패션을 볼 줄 몰라 잠시만 위에서 나는 소리 들었어 어? 나도 들었어 보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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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모 버전 데모 버전 그 보스 테스트하는 거 거기잖아 내가 한 4,5번 넘게 트라이했던 그 보스잖아 여기인가 맞네 보스다 약간 그 아버지들 손 손 지압할 때 쓰는 지압 기계처럼 생겼어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 다시 다시 너무 다쳐 맞았어 다시 할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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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아 아우 아 미친 공격을 못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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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그래도 아까 그 포션 두개밖에 없었어? 아이고 아이고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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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요. 이지하네. 좋아. 또 구했구만. 버스트 스키예요. 새로운 거 열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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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추가 공격... 우와... 이거 얻고 나면은... 미친... 써봐야지. 가드 중일 때 실드가 더 빨리 재생...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이건 지금 꽤 더 나은 것 같고... 실드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냥... 이것도 예쁜데? 역시 난 이게 최고인 것 같다. 아, 아쉽네. 싸울 때 이걸 못 입어서 아쉽네. 이게 더 최고야.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아니, 뭔가 니트가 싸우는 맛이 안 나더라고. 게임이 데미지도 괜찮고... 어렵지도 않고 좋다. 일단 싸울 때 멋있어. 알죠, 여러분? 폼생폼사. 내 인생 폼생폼사라. 아, 저기 사다리가 있었네. 뭐지? 사다리가 있었는데 나는 일로 와버린 거네. 이쪽으로 봐야 되나? 아, 저쪽이구나. 뭐가 있어? 자, 확대하면 뭐가 보이나? 저 피인가? 뭐지? 뭔가 확대하면 보이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위치가 여기밖에 안 돼요. 이건가? 열차 번호인가?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열차를 살펴보자. 세차 장치를 조작해 열차에... 아... 저 피... 저 피를 지워야 되네요. 어... 보자... 아, 저거... 저기... 있네, 저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있었네. 여긴... 기어, 여기가... 저 피가 있는 것 같은데... 여덟이 방향이 띵이다.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인데... 여기가 nuestra 롤가... 출구는... 막이니... 7-2-R N7-2-R 오 저건가? 오케이 근데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 아 오케이 저 줄 타고 넘어갈 수 있으려나? 핫 안녕 드론 이번엔 특별히 검은색이구나 나이스 N7-2-R 여기 써져 알 오케이 야 레퓨즈 캠프다 이곳 아래에서 코오의 신호가 감추되고 있어 밥에 떨어졌었네 벌레 내가 손으로 친게 오마이갓 밥 먹으려고 들었더니 밥에 있네 어디갔나 있네 뭐야 뭔데 뭐야 사람 얼굴이었는데 뭔가 블라디미르처럼 생긴 애가 뭔가 블라디미르처럼 생긴 애가 네이티브 레벨로는 통신외선 해킹은 무리일텐데 어? 누이즈와 알파코어의 네거티브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 대체 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뭐야 그냥 강화부터 하고 여잔지 내가 보기에는 약간 백발의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여자 말고 나는 의외로 남자처럼 보였는데 와우 열렸어 버스트 스킬 캬아 오 참 와우 와우씨 뭐야 오 미친 개멋있어 오 미친 개멋있어 얘는 이제 각 이걸 쓰면은 공속이랑 약간 버프용이네 이건 와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이거 근데 4칸짜리야 4칸짜리라서 야 이거 열어보자 야 미친 너무 멋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와우씨 아니에요 퍼펙트 안해도 돼요 와아 하아 그거랑 그거는 레프트 아니 라이트 레프트이어가지고 오오오오오 미친 어우 네가 오 이건 참 보스전에 쓰면 좋을 것 같네 와 근데 소리 개끄다 ARACHED 보스 이게 지금 지금 두개짜리 이거 한번 해볼까? 와우 이것도 좋다잉 좋아좋아 스킬 열심히 그게 근데 진짜 방금 아까 그게 약간 필살기 느낌인가봐요 저 개념이 필살기 느낌인데 아 근데 벌레 발견하고 나서 밥맛이 뚝 떨어졌네 열심히 잘 먹고 있었는데 내가 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휙 내렸거든요 근데 부딪친거 같긴 했는데 날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날라간게 아니라 밥으로 투하된거였어 근데 모기가 맞았어 잠시만 창문좀 닫을게요 아 어디서 들어온거야 게임기가 열이 많이 나서 문 열어놓은건데 아 이따가 배고프면 뭐라도 좀 더 먹죠 아 어쩐지 이 발목 아래가 너무 가렵더라 했더니 어제 모기가 문건가 열심히 긁어서 지금 상처 났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쪽이 아니네 아니 열심히 잠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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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남 잠결에 긁었더니 피가 나서 이거 주변에 한번만 더 확인 뭐야 음 퍼즐이구만 통로부터 살펴보자 했으니까 통로부터 가자 아이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으 허약한 녀석 어차피 계약하는데 나대지마 저 뒤에 사람 있는데 왓 왓 사람이 갖고있나? 걱정마 제이미 다 괜찮을거야 내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면 마더스피어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될거야 자 이제 눈을 감아 어 없네 음 음 비밀번호를 찾아서 다시 와야겠네요 어찌보면 약간 사이비긴 해요 마더스피어 지금 쭉 얘기하는거 보면 사이비 아닌게 약간 오우 저거 뭐야 아 그때 그 녀석들이구나 아 깜짝이야 두 방 맞아버렸네 아이고 두 방 맞아버렸네 오케이 바로 찾았다 아직 살고 싶어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아 뭔가 소리가 나는데 사람 소리가 난다 휴먼 휘 휘이이이이 아 저 위에 있다 소리가 들려서 얘도 그거 있어야되나? 퓨전셀이 필요해 일단 이 밑에는 끝 아 여기 열차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아우 이런 어이씨 아이고 어우 얘 너무 많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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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잠깐만 아우 나 진짜 너무 많잖아 아우 아까 거기서 오지 뭐 아우 뭐야 너무 많잖아 치사하게 한 명씩 붙어 이 자식들아 내가 너무 약한게 느껴진다 잠깐만 코어를 내가 너무 약해 이제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이 잠금 해제는 어떻게 하지? 오정 피해 기여를 좀 올릴까 아 아 이거는 3자리로 바꿔야겠다 너무 파밍을 안해서 그런가 아닌데 나 파밍 나름 열심히 했는데 보호를 해야 되나 데미지도 별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마구잡이로 그냥 뚫고 들어가면 안 되나? 너무 약한데 총이 더 셀 것 같아 솔직히 아이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되잖아 아 오히려 다행이다 근데 이 시체들 안 깨우고 깼으니까 한번 죽은게 이득일지도 어 뭐야 디자인 패턴 데일리 마스코트? 어 이건 뭐지? 데일리 마스코트? 옷 찾았다 퓨전셀 이제 아래층으로 가보실까? 이제 아래층으로 가보실까? 이제 아래층으로 가보실까? 아 아 옷 지금 못 만들텐데 만들려면 좀 걸릴 건데 구경은 할 수 있긴 하지 여기다 집어넣고 어쩔 수 없어 못 만드니까 아 아 아 문어 대가리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왼쪽에 보스 어 여기 사람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가수도의 수문이라 이 문을 열 방법만 찾으면 되겠어 전쟁이 있기 전 바깥세계에서는 말이야 죄를 짓다 잡히면 벌금을 냈잖아? 그런데 이 지하의 세계에선 죄가 없어도 잡히면 죽어 괴물들에게 예외는 없어 그러니 절대 잡히지마 그렇대 사람 소리가 났는데 내가 그 왼쪽에 있었는데 그 왼쪽에 있었는데 제어장채 찾았다 어? 뭔데 아 됐어 끝? 아닌가? 뭐야? 뭔데 기다려야돼? 여기까지 가는거 아니에요? 끝에?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어 잠깐만 나 지금 헷갈렸어 와아악 잠깐만 잠깐만 어쩐지 쉽더라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어 얜 안돌아가네? 어 조졌다 잠깐만 아 된줄 알았어 다시 다시 나 너무 쉽게 어 됐네 이랬는데 알고보니까 밑에 아니었네 잠깐만 이런식이면 이렇게 돌아가는건가? 됐다 이렇게 돌아가는건가? 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 삐용삐용 오케이 물 쏟아지는 소리 아까 그 통로야 어서 돌아가보자 아하 그렇지 작은 드론에게 모두가 마더스피어의 구원만 기다리지만 나한테 동료들의 목숨이 제일 중요해 온다 네이티브가 온다 괴물들이 온다 계속 온다 들린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뿐 이 드론이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수문을 해킹해서 모든 물을 방류해야 이 작은 드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에 떠내려갈 작은 드론에게 미안하지만 살아남아야 구원도 있고 마더스피어도 있는 거야 마더스피어는 스스로 도는 자를 돕니다 그렇다네요 왜 띄어쓰기가 없는 거야 어째서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힘들잖아 사람이 저긴 저쪽에 있구나 어 예 이거지 안 돼 까불고 있어 1대1은 안 된다고 버스트 스킬 향상에 특화된 엑소스파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끼기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배우긴 했는데 그럼 그럼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긴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나 밑으로 내려가나 그러네 널 데리러 왔어 널 데리러 왔어 올라가기 올라가기 됐다 가자 신경 쓰이던 것도 다 먹었으니까 또 총알이야 여기선 총을 좀 많이 사용했어야 했나 네가 기억하고 있다고 너만 믿는다 나중에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너 몇 개지 세 개 아이고 퍼펙트 다치 성공했을 때 와 이거 멋있는데 잠깐만 설명 다시 봐 설명 설명 다시 봐 다치 후 뒤로 가는 거였지 어 이건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쓸 수 있을 때 써지겠지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안 돼 안 돼 저 녀석들 태연하게 둘 순 없어 됐어 됐어 이 녀석도 생물이 아닌 곳에 침식하고 있어 네이티브에게 변화가 생긴 걸까 그럴지도 언더크루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자정을 기해 격리 구역을 축소하겠습니다 구핵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경우 경고 없이 정화 처리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가자 이거 사람 확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시체임 시체 그냥 시체 어 위에 소리 난다 오른쪽엔 소리 나는데 이 위엔 뭐 하는 데지 도망치는 데인가 뭔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근처에서 소리나 바로 앞에 있네? 여긴 문 어떻게 열지? 저기는 뭐고 여긴 또 뭐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곳이죠? 포기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깝지만 포기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휴전새를 구해야 되네 저기에 휴전새를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베타 코어가 먼저 나오네 오케이 어? 위에 드론 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어? 어? 오예? 가기 전에 번호부터 얻었네? 자 이제 아까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 문인데 음 길을 찾아야 돼 가만있어봐 요 옆쪽에 길이 있나? 오는 길에 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지? 아 깜짝이야! 월요일날 생일 축하 돈을 한다 했는데 지금 까먹고 있다 이제 한 셋일날 올라서 하는 거 아닌 생일 축하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생일은 일주일 동안 챙기는 걸 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해 내 주변 친구들도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길을 찾아야 하는데 길을 찾아야 하는데 퓨전셀을 찾고 싶어 나도 퓨전셀을 찾고 싶어 나도 여기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앞에 있네 위로 올라가는 거네 Happy Birthday to you 이쪽으로 가는 게 맞..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봐요 그런가 봐요 후기하겠다는 말은 낚시였나봐 아아아아아아오 오 C 그냥 뛰어내려서 끝날뻔 했네 죽이는데 이걸 또 반갑다고 하네 넌 잔인한 애야 찾았다 아싸 아 뭐야 이건 쉽죠? 이정도면 퓨 퓨 퓨 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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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디서 나타난거야 상자에만 신경쓰고 있었어 반성감이네 반성까지야 이 상자는 상자 비밀번호 어디다 쓰는 거지? 웬만한 거 다 찾은 것 같았는데 이 안에 있는 건가? 어? 누가 살았던 공간 같네 침대도 있고 바깥은 어떤 곳이냐고? 바깥은 암흑이야 모두 죽었어 저 괴물들만 빼고 생존자들의 도시 따윈 없어 너같은 꼬맹이에게 희망을 주려고 어른들이 지어낸 거라고 퓨전셀이 하나 더 필요하네 저쪽이니까 이쪽 먼저 갔다 갑시다 몬스터 아오 아오 어우 어우 쌍으로 이 좁은 곳에서 베타 트랜스 타입 엑소파인 베타 트랜스 이건 또 뭐야 베타 에너지즈인가 버스트 에너지즈인가 이 정도면 받는 피해 감소를 해야 되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버스트 스킬이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싸울 땐 까먹어요 언젠가부터 발밑으로 가던 실금은 어느새 큰 균열이 되더니 나를 저 아래로 꺼뜨렸다 그건 상실이었다 마더 스피어가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영영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인형, 기타, 아이 조촐한 저녁 파티 마치 공기나 물 네트워크 그래픽과 같이 당연한 것들 이제 감히 바랄 수 없는 것들 이 모두가 균열 속에 빨려들어 사라진 지금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뭘 믿어야 하는가 어우 줍는 내용들마다 다 그냥 어두컴컴한 내용들 뿐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네 진짜 아, 부럽지 지금 풀이 잘하는 것도 신기하다 온기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있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이고 오케이 상자 찾았어요 표 표 표 표 표 표 어, 피아노 이건 피아노라고 했나? 맞아 여기 사람들에겐 음악이 큰 위안이야 오, 이런 습한 곳에서 피아노 관리 잘 돼 있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마더스피어와 하나가 되는 다음 여정이 시작일 뿐이라고? 퍽이나 개소리를 잘 도직거리는군 이 개같은 지구에 버려진 거라고 다음 여정 따윈 없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음 마더스피어라는게 확실히 사이비 느낌 진하게 나요 응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다 웬만하면 안 믿는 것 같긴 한데 글 남겨둔 거 보면 다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쉬자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어, 여긴 뭐지? 장례 치르는 곳인가? 여긴 죽은 사람들을 죽이는 곳 맞네 마더스피어의 구원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 위에 칩이 다 모아져 있네 위에 칩이 다 모아져 있네 이곳에 남은 기억들만이라도 마더스피어로 보내주고 싶어 내가 도울게 저도요 저도 모두 고마워 잔뜩 모여져 있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시여 부디 저희의 죄를 사여주시고 저희를 거둬주시고 저희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련 일장이야? 주기도문 같은 건가 보다 퓨전셀 찾았다 이건 안 가져가나? 따로? 노래도 불쌍하네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가족, 동료가 죽어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이는군요 우리는 지쳤습니다 싸워야 할 가치를 이뤘습니다 이제 이 고통을 슬픔을 절망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햇빛 못 보고 살면 그럴만해 곰돌이 물은 어디서 구했을까 주인을 잃은 인형이야 날같지만 좋은 냄새가 나 어떤 냄새인지 궁금할까요 어 저 반대편에 반대편에 상자가 있는데? 어? 방금 밑에 뭐야 이거 책이다 괴물들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낸 지 벌써 7년이 되어간다 슬슬 이곳도 위험해지고 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이곳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생존자들이 숨어 지낸다는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자이온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런 곳에 모여있는 거구나 아이고 에라이 그나마 지금 자이온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운인 거네 데일리 포스? 그나마 한 번 또 보지 뿅뿅뿅뿅 뭔가 궁금한 옷들이 너무 많은데 완전 많은데 이런 것도 안 봤네 침대 여기서 잠을 잤던 것 같아 좋은 꿈을 꾸긴 어려웠겠는데 마더스피어의 인총은 어디로 간 거야? 모두 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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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물평? 술이다 이건 신이 하사해준 마지막 쾌락이야 마지막 쾌락 그래 뭐 어찌 보면 그것도 그렇지 이건 뭐지? 그건 기타라는 악기야 구애를 위해 만들어진 유서 깊은 물건이지 구애를 위해? 그런 물건이었나? 올라가 올라가 다 된거지? 다 된거지? 왼쪽 다 봤고 나가자 순조롭군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몰라? 지구인 아니었어? 방습 방습! 이게 죽이기가 훨씬 쉽죠 뭘까? 여기로 넘어왔는데? 길이? 길이? 음... 일로... 아 저 가운데... 가운데로 가나? 아 일로 넘어가야되... 길이였구나? 위에서 하는 공격이 제일 쉬웠어요 이어... 다샤아아! 옆구리 뭐 더 없지? 어 상자 있다 위에서 때리는 게 진짜 딱이라니까 음 돌아가야 되는군 돌아가자 음 옆구리 또 있네 오우웨 오 여기는 많네 이게 코어가 많네요 많아 많아 띄웅 베타코어 금방 올랐네 굿 비명이 멈췄 멈췄다 모두 죽어버렸다 언더쿠론은 해산이다 이 사람은 뭔데 여기 와서 죽었을라나 죽었.. 죽은거지? 뭐 때문에 죽었을라나? 얘는 강습이 안 되네 빨리 죽이기 빨리 죽이기 오케이 오케이 깔끔쓰 좋아 슬슬 뭔가 보스가 나오려나? 보스가 나오려나? 저거 봐 이봐 이 구식 발전기는 아직 작동하는 모양인데 뭐야 이거 이걸로 리프트가 작동하겠거든 아 이런건 칠색이다 쓰읍 아 시체가 4마리나 있다는건 영화 본 적 없어 이건 이벤트 트리거라고 어 위에서 뭐 떨어지나? 아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약간 레지던트 입을 보는 느낌인데 안 움직이는데 어 움직인다 갑자기 어디선가 문어대가리들이 쏟아져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 잠깐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죽어라 이것들아 하아 어때 어때 한반응이 컷 아 자세를 못잡고 벽에서 써서 그렇긴 한데 아 리프트를 다시 가동시켜보자 다수인원 처리하는데 이만한게 없네 위치가 좀 아쉬워요 더 잘 보이는 곳이었으면 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로 몰리는 바람에 다음 턴에 맛있게 쓰겠습니다 아쉽군 그런 말하면 안되는데 아 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이 다음이 보스인가? 아까 강화스쿼드 채널에서 들렸던 노이즈 말인데요 응? 그게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날 죽여줘 아 그 하얀색 머리 그 사람이 억지로 묶여있었나봐 알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강제로 잡혀간 숙주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공격력 상승해가지고 보스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올릴 수 있는 거 있나? 어 텀블러 사용 횟수 증가 어 5개 쓸 수 있다 이제 포션 5개 음 음 음 음 가자 보스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 어디앞에? 어디? 어 앞에 뭐있다 뭐 뒤지고있다 보스다 레게머리하고있는 보스 뭔가 레게머리 느낌 나는데 어 뭐야 오 뭐야 오 얘는 좀 뭔가 임팩트있게 생겼다 사람의 시체를 어사마 싸우는 애다보니 그럴싸한데 생김새가 아우 눌렀는데 어이씨 파바아 아우씨 미친 개모식기하는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지금 내가 아우 아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허억 어 poet 아 뒤로 가는게 잘 안되네 아 뭐야 눌렀는데 어 뭐야 왜 걸렸지? 어 뭐지? 누른줄 알았는데 어 확실하네 이거 멋있긴 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 구석은 좀 구석은 좀 그래요 아 뭐야 범위 범위지를 뭐지? 멋있게 한번 처리를 해줄게 빠 망치를 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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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트 컷 거뜬해여 거뜬해 이 정돈 거뜬하지 확실히 이 게임은 이 기본 평타에 기대서 싸우면 안되는 게임이긴 해 상자가 저기있고 양쪽에 상자가 있네 오로지 기술 기술과 스킬을 활용한 기술과 스킬을 활용한 기술과 스킬을 활용한 기술과 스킬을 활용한 아 애는 올라가야되겠다 어 여기도 있네 발견 이 밑에 어떻게 가지? 아 여기 있다 어 드라이 짜란 맥주네 진저에일이라고 써져있는 저 위쪽에 이쪽에도 있네요 음 쟤는 어떻게 먹어야되냐 여기 있는건가 아 이 안에 있다 어우 찾기 빡세게 이런곳에 2단점프가 진짜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올라가자 상자 캠프 여기 하나 더 있네 아 또 이거냐 스타트 아 늦었다 이거는 다시 해야되겠다 아이고 다시 다시 아 아 어 어 큰일날뻔했다 어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못 먹을 뻔 아우 좋아좋아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배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를 이렇게 약간 뒤로 내밀고 있는 이런 포즈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섰을 때 이런 포즈가 안나오거든 근데 약간 S자 강조를 위해 이런식으로 서있게 만든단 말이야 이러면은 허리 안좋아짐 무슨 병이 있는데 막 척추 여기 골반 무시 병이 있거든 막 그거 생김 똑바로 서야되는데 약간 오리궁댕이처럼 서있으면은 허리 안좋아 골반이랑 어허 무슨 그런말을 뭐야 여기 그냥 내려가면 되나? 명 이에 풍덩 są 물에 잠겨있잖아 하 또야 하 하 수영하기 진짜 싫은가봐 아까부터 수영할때마다 불만을 말하네 오 뭐야 이거? 가자 아 저 녀석 또 있네 아니 얘네들이랑 싸우려면 게이트는 총 3군데야 근데 이것저것 많은데? 출구를 찾는게 먼저야 그러게 뭐가 많네 일단 문스터부터 처리해볼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죽어라 자꾸 그렇게 공격하면 큰일난다 뭐라고 아 뭐야 아니 이런 미친 아니 이런 아이템인줄 알고 열었더니 몬스터요? 아 잘못 열었네 50대 50이었어 이런 이 와중에 50대 50 또 틀렸어 또 사람 있다 50대 50은 항상 틀려 가자 점프 잠수를 해 왜 잠수를 안해 아니해 잠수하라고 이게 뭐지? 이쪽으로 가는 거라는 노란 표시가? 저건 뭐지? 몬스터 네 녀석과 싸워야겠구나 여긴 뭐가 있길래 최고급 어 찾았다 최고급 또 찾았네 올라가줄래? 올라가줄래? 오케이 이쪽에 뭐 기계도 있던데 오 문 열리네 오 문 열리네 고장난 문은 미련을 버리라고 아 고장난 거였어? 일부러 눌러보게 만들었네? 그랬구나 음 음 음 음 우리 몸에도 좋을 일은 없겠지 이 드론도 돌아오면 청소할 생각에 안치않아 아 뒤에 아니 아니 운어부터 없애주... 문어부터 없앤다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문어의 포커싱 안 되는 거 진짜 개빡치네 이 밑에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지? 일로 들어가나? 아닌데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나? 아 옆길 있다 오케이 점점 의견이 안 맞아 왜 기본이라고 기본 잠깐만 이건 요 밑으로 갈 수 있나? 아 갈 수 있네 그렇지 여기도 고장난 거야? 여기도 고장난 문이었네 이 저 아담은 자기가 몬스터랑 싸우는 거 아니니까 저런 말 함부로 하는 거야 나쁜 녀석 저쪽이 원래 문이네 일단 저거랑 다 봐야 되니까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먹지? 잠깐만 아 여기 있다 근데 저 컨테이너 박스 아직도 나오는 거 보면 저 박스 문도 열리는 거였던가? 그래서 저런 건가? 이거는 왜 왜 표시가 떠 있지? 어 그러네 맞네 열 수 있네 열 수 있는 문이었군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고맙습니다 hmm 음 그만 그만 문어 그만 아우 아우 이거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도절대 일단 여기 사람은 어떻게 먹지? 얘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음 물을 빼야 되나? 물을 빼도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나? 일단 가볼게요 저 뒤로 못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 물이 왠지 안 빠질 것 같기도 한데 빠지나? 잠수 잠수 아이고 아잇 잘..잘못 눌렀어 아잇 됐다 됐다 맞네 잠깐만 물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니네요 자 그러면 뭔가를 끌고 가서 점프를 해야 할지도 몰라 잠깐만 여기에서 쓸만한 판자 이런 거 있나? 판자인 것 같거든요 아 저 앞에 있는 그렇지 맞네 판자였네 그렇지 맞네 판자였네 흡수 고 바디쿠어 좋아 아 껴어 수영을 어우 드디어 나왔다 그럼 그럼 아 물이 찝찝해서 얘네도 샤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생존을 마저 올리고 버스트 스킬을 올리죠 버스트 스킬은 딱 보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만 잘 써도 충분할 듯 아이들에게 무기를 쥐어줬다 겁에 질린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딘가로 끌려간 아이는 다신 볼 수 없었다 우린 괴물과 싸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고 애들한테도 무기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구나 하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아기도 아이들도 어 뭐야 자기 몸을 지켜야지 어 뭐야 아이고 문을 부시면 어떻게 해 아이고 믿는 forma 길게 으어즈 오오 미친 아어어어 오오오 찰 와 씨 와우 왜 이런 친구들한테 나는 기술 같은 건 안 넣어둔 거야? 이런 약간 인간병기 같은 친구들한테 날 수 있는 기술 정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냐? 너무하네 슬슬 소리가 또 밀리기 시작하는데 어어 데미지가 너무 약해 근데 데미지를 올릴만한 방법이 없나? 진짜 말 그대로 스킬로만 싸워야 되나? 이 다음에 보스인가? 시체가 있었군 죽음이 다가온다 이 깊은 곳에 나 혼자야 마치 마더스피어와 가장 먼 곳에 떨어져 버린 어린아이 같다 은총은 여기까지 닿지 않는 건가요? 어머니시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몸 막 부들부들 떠는 거 왜 이렇게 징그럽냐 아씨 시대가 달라서 아 보스가 다가온 느낌이다 어 여기 또 있네 레거시 2차 강화부대 레거시야 어서 작동시켜보죠 지난번 레거시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잠깐만 여기서 들었다간 다른 네이티브들을 자극할 수 있어 레거시 감상은 알파코어를 회수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알파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일단 챙겨둘게 가자 나중에 보기로 일단 쉬었으니까 어 업그레이드를 좀 할게요 공격력 증가 어 오 이거구나 데일리 마스코트 데일리 포스 와 이 옷 예쁘다 어 이 옷 예쁘다 어 이거 예쁜 예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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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것도 예쁜데 어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쓰읍 음 뭐 입지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데일리 포스 데일리 마스코트 데일리 포스 가자 이거 예쁘다 음 이거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좋아 좋아 예쁘다 어 어 어 근데 이거 이거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위험하겠는걸 착붙은 치마가 아니라서 착붙은 치마가 아니라서 착붙은 치마가 아니라서 바디코업 끌 체력 늘었어요 오 많이 는다 어 여긴 구시대의 우수 정화장치야 하아 그리고 침식의 근원 그래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오 아까 봤던 그거다 헉 맞네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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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상에 타키가 흙막은 타키였어 헉 타키 몸이 이상해 뭐야 헉 개조당했나본데 오 연기 뭐야 오 인수석 타키 타키 차단한 타키 어 맞았다 범위가 넓어서 맞았다 어? 그 녀석인가? 그 녀석이 타키 걸 뒤집어 썼나? 그 처음에 나왔던 어? 이거 진짜 데미지 뭐야? 아이고! 동그라미인데! 아이고 잘못 누르네 어? 어? 야! 야! 이건 아니지! 아! 야! 이건 아니지! 네 3시간 됐어요. 술술 소리가 밀리네 타키를 죽이라니 차라리 난 죽고 말겠어 타키랑 싸울 바엔 죽어버리겠어 오 저 칼이 되게 긴데요 어우 야 이거 이거 너무 밑으로 시선 내리면 빤스 보인다 빤스 치마가 짧아서 이제 어쩌지? 그럼 어휴 이거 아씨 안 맞았어 이리 와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 한 번 더 어휴 이거 심 안 되는데 딸기 하나 나오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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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휴 어휴 아 총으로 아 총으로 맞다 총으로 쏴야되는데 뭐야 치사하게 오 저렇게 빨리 돌아가도 돼? 괜찮은 거야 이브 치사하게 쟤 날개 있고 와 이번에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야 그냥 싸우는 것도 빡센데 이제 얼굴 보여주고 싸우는가? 와 찔러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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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런... 타키... 어쩌지... 타키 죽는 장면 안 나오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어... 타키...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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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더 네이티브와는 다른 느낌일세 검은 날개가 달린 네이티브가 어렴풋이 보이는군 아우 그녀석이다 이상한 얼굴에 까마이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지는군 왜 우리에게 증오심을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건 뭔가 놈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퍼스널 링크의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 할아버지 하이퍼셀 하나 더 구해야되네 하이퍼셀 하나 더 구해야되네 사막지역의 동쪽 끝 어비스를 해보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터이네 타키를 나중에 만날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보스로 만날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와 이거 큰일이네 또 이제 슬슬 밀려서 오늘은 이따 여기까지 할까요 딱 끝내기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야 보스때 소리 잘린 것도 좀 그래가지고 더 이어서 하긴 애매하고 그래서 아 내일 또 막 3시간씩 잘라서 할 순 없잖아 이러면 아 스트레스 받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내가 3시간 동안 테스트를 어떻게 하지 이걸 3시간 동안 켜놓고 있어야 되나 이걸 3시간 동안 켜놓고 아 아이고 3시간 동안 이걸 켜놓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 내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거 계속 3시간 동안 켜놓을 순 없잖아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캡쳐보드를 좀 어떻게 만져봐야 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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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네 오! 아니 이게 이 옷이 좀 이렇게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네 그냥 그래 약간 달리는 구도가 나오면 치마가 너무 짧아서 이 억밑살이 보여 억밑살이 보여 나 치마 입고 한 바퀴 돌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옷 예쁘잖아 옷 예쁘긴 해 근데 이런 사막지대에서 입기에는 좀 더워보이긴 함 이런 데서 입기엔 더워보이지 아니면 진짜 찐으로 한 번 더 그거 해야돼 여기서 더 이어서 할거면 리방 한 번 더 해야돼 하하 리방을 또 해야돼 3시간에 한 번씩 리방해야돼 어질어질하다 근데 리방 안하면은 이게 소리가 안 돌아오더라구요 소리가 이제 3시간 지나면 밀려 이거 봐요 휙! 휙! 1초! 1초 늦게 들려요 3시간 지나면 그러더라 몰라요 딱 3시간 진짜 놀랍게도 딱 3시간 지나면 밀려요 하하 너무 신기하게 딱 밀려요 뭐 오늘이랑 같은 시간에 오지 않겠어요? 제 봤을 때 게임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게임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캡쳐보드의 문제예요 캡쳐보드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문제는 절대 아니구요 이게 1초씩 느리니까 싸울때도 문제가 생겨 그 놈의 멀티탭 컴퓨터에 있는 내장 내장인데 어떻게 멀티탭을 바꿉니까 그 놈의 멀티탭 그 놈의 멀티탭 내장이에요 내장 내장 캡쳐보드예요 다시 안돌아가지네 일단 뭐 업그레일 수 있는거면 일단 갖고 나가자 여기만 보자 그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내 대가를 치륵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오는 반복되었어란데 방금 뭐라고? 어 아니야 우선은 레부하로 갈 준비를 하자 반복? 떠날 준비가 되면 아직 들어와죠 과오가 반복?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과오가 반복이라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거야? 반복이라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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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했으니까 한 7시간? 8시간? 8시간 정도 한거 같네요 더 해야되는데 아 10시간 넘게 하려고 왔는데 또 이런 거지같은 캡쳐보드 이슈 때문에 내일 엔딩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스토리 모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쉬운 편이긴 하네요 스토리에 집중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베타 강화 베타 강화 버스트 확장 오 저 첫 시시 생명력 회복 와 개좋네 이거 피읍이잖아 피읍이잖아 아직 안경은 안경은 나와도 안 쓸 것 같아 서브 퀘스트 서브 퀘스트가 넘쳐 흐르네 아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아 나 그래도 많이 주었는데 아 아 그러게요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 메뉴얼 메뉴얼 한글이 저게 맞나요? 메 신경쓰이네 이제 보이네 메뉴얼 메라고 써져있네 메 아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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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보스도 많이 잡고 스토리 진행도 꽤 했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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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